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 또 갖고 왔어요 제가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몇부터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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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좀 몇 번씩 했는데 저번 거 빼고 이번에 새로 또 나왔다고 해서 캠페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어 캠페인 재밌어 잘 만들어서 항상 즐겁게 해요 이번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캠페인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여기 있다 캠페인 소리는 지금 좀 작긴 한데 들어가서 또 조정을 해볼게요 들어가서 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 렉 걸리고 이러면 좀 세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출발 리빙스턴이 나를 헤로우와 함께 다시 현장에 투입하는 게 믿기지 않아 오랜만이군 이 알라위라는 녀석은 꽤 골치가 아플 거라고 우즈가 말했다 사이드 알라위의 쿠웨이트 호성대를 제압하고 알라위를 생파하십시오 알라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전 무조건 보통으로 갑니다 어우 소리 큰가 봐 오 그래픽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부시 소리가 좀 꽤 크거든요 이젠 멈출 수 없습니다 글씨 더 키워줄까요 렉 걸린다 오우 렉 걸린다 안걸리는 줄 알았더니 오우 렉 걸린다 옵 렉 엄청 크다 엄청 크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이 상황을 다시 만나서 이 시간에 마셜의 말이야 시작부터 우린 아이라크 코웨이 border에 있는 상황 작은 팀 제가 하로 케이스 감사합니다 91년도 쿠웨이트 오우 아 오 lisce 엄청 Detective 나 근데 어 글씨 엄청 큰데? 갑니다 갑니다 안 와서 소리 하던데? 오 넘어오던데? 아 안보여 어딨어 안보여 아 요런건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가는게 제일이야 저기도 있고 아아 뭐 저쪽에 있는데? 잡아 잡아 대신 잡아줘 아 우리팀이구나 쏠뻔했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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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뻔했어 어딨니? 저 앞에 있다 여기있지롱 여기있지롱 문 열어 나와 당장 이사람이구만 이곳에 문 열어여 이리와 주님의 정보여 연결이 없었고 연결이 없었고 너 어디에 있었냐 아이아라 누구야? 우리? 아이아라키 팬티올 우리에 계시하자 너에게 대결이 없으면 뭐야 뭐야? 뭔가.. 세 팀으로 갈라진 거야? 뭐야 이거?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하네. 안 좋아했던 거네. 이런 식이면. 죽었나본네? 생포에 오라고 했는데 죽었나봐. 나, 수송하.. 데려오는.. 타임에는 죽었나 본데.. 유럽과 미국의 위주들을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엑스킬을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주들을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위주들을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바라즈가 나와요. 저희는 도전을 걸어갑니다. 아 라위가 우리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 라위가 우리의 팬티온과 함께 ir. 나는 당신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트로이. 아마도. 자, 그럼 그들 먼저 도와줍니다. 총을 져버렸네? 보자 3번을 눌러서 보는 거라고? 오케이 이거를 해봐 가자 아 이러면 터지는 거야? 아 이런식이면 터지는 거구나 아이씨 에라이씨 에이씨 이거 뭐야 나는 쟤가 총을 또 쏠 수 아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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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가 또 총을 쏠 수 있는 건 줄 알았잖아 어? 하하핫 하하핫 아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던지는 걸까 하하 파이어 인도울 어 반도 반도이 거의 없어서 총이 좋은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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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풀풀풀풀풀 아ят뜯뜯뜯뜯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살려 줘 살려 줘 살려줘! 살려줘! 아 됐다 됐다 아니 우리 팀 앞에 가는 거 불편하네 깔리게 말이야 다 잡았나? 아군 어차피 안 죽어 아니 귀시체 줄였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방금 내가 저장을 안 했나? 아니 크게도 이만큼이야? 그냥 가야겠네 어? 죄송해요 자막이 크게 똑같은데 오 마이 갓 다음 다음 없나? 아! 오 미사일까지 쏘네? 클리어! 왜 달려? 君들 Photoshop 무한총알이라 너무 좋네 진짜 너무 좋아 탈하지 오우... 어쩌다 죽은거지 얘네 내부 배신자네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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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케이스, 랜셔를 찾았으니? 랜셔를 쏟아주세요 여기, 케이크 이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놈아, 케이크 그리워, 케이크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한 방으로, 두 방으로는 안 터지나 본데? 이제야 나이스 소리를 줄여도 크네요 대화는 작은데 이 약속의 영아야야 에너선 가만히 있으며 루셀 아르바이트 전쟁 몰담하자 루셀 아르바이트 루셀 아르바이트 루셀 아르바이트 루셀 아르바이트 주신 코드 마치 원장님, 정치. 그래서 왜 원하여 말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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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니... Bishop takes rook. 어떤 의미가 말하니... 없을 수 없을까. ok 그러면 가지고 있는 해로의 루깃을 생각하는 것과 정보한 사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지적이게 될 수 없을듯이 유리한 팀은 피곤한 것. 진짜 진하인 것 같냐. 아 아 아 아들러는 그 이유는 우리는 러시아가 지금 말하는 것 같다. 시야가 끝났습니다. Mr. Woods. 그것이 당신과 Russell Adler 최초의 글쎄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오오오오오오. 별로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 이것만 봤을 때는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못 참을 수 없을 때 모든 게 필요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여행을 하는지 왜 우리의 여행을 하는지 왜냐면 뭔가 알고 있느냐 뭐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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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아이들만 필요한 시간을 좀 더 이상해 좀 더 이상해 좀 더 이상해 좀 더 이상해 봐봐, 제가 상처에 있는 것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만 또 다른 방법은요. 당신은 당신의 본인입니다. 알겠습니다. 0,1. 0,1? 네. 0,1. 0,1. 0,1. 0,1. 0,1. 0,1. 0,1. 시작부터 심오하구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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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와 복잡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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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우드에 있으니깐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나 보다 우주에게 말걸기 모아둔 돈 없어 난 하루살이야 내일 일은 모르는 거니까 하루 사이로 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뭐 돈이 중요하겠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 생각해둔 거 있어? 맞지 맞지 근데 너랑 애들러는 이곳을 어떻게 찾은 거야? 뭐 가네 음 버려진 공간이었어 에들러가 여기 혼자였다는게 확실할까?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니? 궁금한데? 거짓네 거짓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훔쳐갈라 했는데 확인하고 확인하고 가져갈라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만 갈게 아 여기 있는 게 지출 계획이라고 아 아 여기서 뭘 살 수가 있네 인문동안 찾은 자금으로 안전가옥에서 세계 새로운 스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확장 시 오퍼레이터 특전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장에서 더욱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 지역 장비 스테이션 무기벤치 무기 같은 아 이런 거 하면 이제 무기 조합대인 거 같고 이거는 뭐 폭탄 이런 거 만드는 덴가? 이거는 이제 장비 훈련공 아니 훈련 공간하고 이게 기본 신체 능력 향상이네 잠깐만 그러면 보통 이런 거는 피지컬이 제일 좋지 않나? 피지컬로 가봐 이걸로 가보자 무기 공간 이런 거라는데 신체 능력 향상하는 데로 가보자 이런 거 없으면 난 금방 죽을 거임 총 쏘는 연습이나 이런 거 하는 거 같은데 잘 만들었는데? 위층에 또 돈이 있다메 위층에 또 돈이 있다메 스읍 판... 여기 눌러볼까 우즈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아? 우즈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아? 흫 아 그렇구나 판테온에 대해 더 알게 된 거 있어? 오늘 우리는 아들레스의 직업이 없지만, 그는 달성에 생각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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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니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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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그가, 그는 그가 그가, 그는 그가, 그는 그가, 그는 그가, 그가, 그의 역할을 상관없는 것 같다. 잘 조직하고, 고지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라. 위층에 돈이 있다는데, 혹시 계단이 있나? 뭐 이런 것도 있네. 정말. 블랙라이트 오 발자국 이런거 볼 수 있는거죠? 오 오 좋아좋아 좀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고 맨날 패드로만 하다가 마우스로 하니까 좀 어지럽네 정말 오랜만에 마우스로 하는건데 아 위층 바깥에 다 돌았나? 뭐 특별한건 없는거 같은데 뭐 총알이 있는것도 아니고 올라가보자 읽기 오늘 아침 알라위와 다시 통화했다 연합군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번에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었다 알라위가 판테온 엘리트에 대해 언급했다 관련한 실제 정보는 아직 없지만 오퍼레이터일 것 같다 고급작전기술이나 비정통적인 무기를 갖췄을수도 그 기술은 어디서 훔쳐온것일까? 내부적으로 개발된것일까? 후세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분명 가질만하지만 분명 뭔가 더 있다 어허 어허 어 여기 이런건 자잘한.. 어 어두워 자잘한 것들도 있네요 어 금고인가? 어 금고도 있어 근데 비밀번호를 알아야되네 비밀번호를 알아야돼 저거는 무슨 힌트가 또 따로 있으려나? 와 여기 근데 되게 복잡하네 방이 어두운데? 진짜 어둡네 완전 깜깜해 근데 아시죠? 이런 지붕은 크면.. 어 어두워 이런 집은 커서 좋을게 없어 왠지 알아? 무서워 무섭기만해 이런 집이 크면 이런식으로 생긴 집이 크면 그냥 무섭기만해 귀신 나올 것 같잖아 뭐 이렇게 문도 많아? 문도 엄청 많아 문도 엄청 많아 이거 길어버리겠어 일단 이 금고가 돈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 아무거나 해보았지만 설마 이걸로 뭐 볼 수 있나? 어디 막 숨겨져있는 숫자가 있고 그런거 아니겠지? 일단 입문하러 가자 여기 또 올 것 같으니? 돈 벌러 가야겠네 아 훈련지역부터 하자 아까 그 열었던거 훈련지역 사용 임무 동안 찾은 자금으로 새로운 오퍼레이터 특전을 구매한다 전투 스킬 및 신체 능력 장비 무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부가적인 강화를 위한 추가 티어가 있다 어 이런거구만 피해를 받았을 때 경직반응 감소 체력 증가 아 이런거 기본적으로 체력 올리는게 낫지 아 근데 피는 어차피 금방 차거든? 아니야 그래도 피 피 올리자 여기 어차피 피 금방 차긴해도 원래 초반은 체력 올리는거지 뭐 뭐야 길이 어디야 아 저쪽 자 임무를 하러 갑시다 피의 불화 우즈는 세바티 뒤마를 못 믿겠다지만 우즈가 보기에 믿을만한 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나도 그걸 닮아가는거 같기도 하고 아발론에서 어떻게 해서든 뒤마를 우리쪽으로 데려와야해 아발론의 판테온 단서를 조사하고 세바티 뒤마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래 오케이 가자 이 사람인가 봐 이런 영상미 너무 좋아 아발론의 가장 강력한 아발론의 팩션이예요 근데 이제 프리랜스 세바티가 아들러를 하였는데 아들러를 하였는데 판테온 트레일을 따라서 그 직업을 따라서 그 직업을 따라서 그 직업을 따라서 그 직업을 따라서 일단 참여하자 이거 이거구나 도와주는 척 일단 참여를 하라고 내 막을 알기 위해서 지원자인 척 같은 팀인 척 가라는거네 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아야되니까 아우씨 오 얌이 얌이 전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야닉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래서 야닉이 물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미니어 진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정말 원하는 도미니어의 상황을 통해 정말 원하는 도미니어의 공격으로 요한, 말하는 도미니어의 공격으로 좋아하는 게 맞네 인생 정말 행복하겠다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어디서 찾을 수 있지? 그 교회의 공격에서는 야닉의 공격을 얻는 것을 요한이의 공격으로 하티를 한다고? 넌 어딨는 사람이야? 감시당하고 있네 오케이, I'm ready 혼자지 여기도 약간 히트맨처럼 하는 것 같은데 느낌상 뭔가 여기저기에 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시체 처리 같은 거 안 되나? 물속에 들어가도 된다고는 하는데 어디 사나이가 락픽이 고정될 때까지 이런 것도 해봐야 돼 어? 뭐지? 나 별로 뭐 한 거 없는데 갑자기 열렸어 아, 스캔 이런 거 안 되나? 음 음 음 혼자야 오케이 온다 하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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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지만 잡았죠 오우 오우 신음소를 나중에 내 깜짝 놀래라 돈 같은 거 없냐? 뭔가 어차피 어차피 총 같은 거 필요없어 아, 돈 같은 거는 이렇게 따로 뭉탱이가 있는 어, 척당검 아,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죽을 수 있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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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와 히트맨은 스캔이라도 되는데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는건 너무 재미가 없으니 저 위를 가야되니까 사실 난 미친놈이다 이러면서 바바바바방 쏘고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몇명 있는지 모르니까 온다 시체 발견한 것 같아 너무 눈에 뛰는 곳에 시체가 있어가지고 하나? 저쪽에? 어 너무 어두운데? 오케이 둘 조용조용 임무중이나 조용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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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만 이리와 이리와 어 죽었나본데? 어 아니 살아있다 다잡은 것 같은데? 조용히 하랬잖아 조용 다잡았다 아 아 앗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앞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 총 쏘는 맛은 있어야지 추척 단거면 어떻게 쓰는 거지? 술탄 쓰듯이 쓰면 되나? 아 이런 데는 추척 단건밖에 없네 어두운 데는 진짜 어둡다 감마를 좀 더 올려야겠는걸? 여러분들은 잘 보이나요? 너무 어두운데 저 위에가서 볼 수 있다 했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일단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다 잡았다 여기로 들어간다 하나 있다 조용 조용 안보여 안보여 머리만 쏘고 싶은데 안보인다 어 저기 하나 더 있다 잠깐만 잠깐만 이런 식이면 요기서 쏘는 게 낫겠지? 소음기라서 좋네 아 계단이 있구나 이상한 길로 왔네 생각보다 사람이 없는데 너의Dr. 오 시 놀래라 놀래라 아 놀래라 다 죽이면서 가 그냥 어우 이거 총 어 다 죽였어 어 그래? 아 이거 총 괜찮네 어 돈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키 확보 어 장갑판이다 나이스 총알 공급이 좀 그르네 없으면 뭐 다른 애 총 뺏었으면 되지 어디로 가야 되니?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야 되니? 여기도 뭐 있나? 아 이렇게 역길로도 들어갈 수 있군요 역시 암살은 암살까지는 아니지만 암살 같은 거 하려면 다 죽이면 암살이지 그치? 목격자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죽이면 암살이지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어 통화 끝날 때까지 쏘지마 어? 어 뭐야? 도망친다고? 어딨는데? 바로 들킨 거라고?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저기 있네 쏘라고? 도청이라고 써있는데? 맞아 이거? 지금 쏘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쟤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야겠네 제가 움직일 때까지 약간 옴브리뉴 스타일로 춤을 추는데 다들? 어 최신식 댄스 아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뭘까? 옴브리뉴 댄스 버그인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나? 근데 쏘라고는 했거든? 근데 여긴 또 도청이라고 써있어 쏠까? 쏠까? 아 쏘는 거였구만 오 어허 쏘는 게 맞았구만 아니 내 총 워드 온 야닉 got out 오케이 아오 여기로 다 같이 들어오는 일은 없으려나? 아 저거를 그냥 갖고 가서 멀리서 죽일까? 멀리서 보이는지 한번만 볼게요 스나총으로 처리하고 가도 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변비가 이쪽으로 오는 거 아냐? 아 여깄네 맞네 옳지 두명 컷 아 아 아 이런 아 이런 잠깐만 어떻게 올라왔지?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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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올라왔냐 너네? 어우 깜짝 놀래라 올라오긴 하는구나 그냥 내려가야겠네 이러면 어 또 저렇게 멀리 있는 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두 개 들고 가면 되겠다 권총 필요 없어 아까 여기서 한 명 봤는데 하나 더 저 있다 어디야 여깄다 여깄다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서 싸워야 되겠네 아 일로 들어가면 또 피가 깎이겠지? 경찰이 거의 다 왔어 도망가 얘네도 굳이 다 잡을 필요 없는 거잖아 안 죽었지? 어 죽었네? 짜식들 총도 잘 못 쓰면서 죽은 거 아니었어? 오죽 하나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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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 태워줘 그래 태워줘 빨리 가자 가자 태워줘 나 죽어 나 죽어 하 wine 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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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Лед 정신에 해 해 해 뭐하는 차야? 옷도 갈아입네? 오케 내가 다 해줄께 그러면 너의 최선은? 그리고 같이 놀아볼 수 있단 말이요. 안에 들어가면 제illa의 죽음을 기다려줘. 혼자서 날뛰면 안되나? 오... 무기? SMG 샷권 혼자 다니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뉴기는 해? 이거 2개 챙기자. 야닉 듀푸르 얘를 지금 처리를 했죠. 까누코바르 배달원 코카인을 매우 좋아함 코카인을 좋아한대 요하네스 에사이디 빅보스 범죄조직의 핵심인물이고 늘 존재하던 인물 기억해야 되겠네 와 목걸이를 몇 개 단거야? 에사이디를 처치하면 길드는 반드시 주목할 것 오늘밤 반드시 사살해야 되고 아미나타 사이 여성분이시네 딜메이커 세부조항으로 고객을 함정에 빠뜨리고 본성이 폭력적임 조직의 2인자 이 사람이 없으면 거래도 안된다네 오마르세기르 약반도베르만 행동대장이군요 다들 특징이 이렇게 다 보여서 문제가 없겠네 여기가 식당 길드의 단골식당이며 고위 고객과 거래를 하는 장소 판테오는 여기서 찾을 수 있고 경비원 많고 왼쪽이 통풍구 입구 주방 입구 아 이거 생각해야 되겠다 왼쪽이 통풍구 오른쪽이 주방인데 오른쪽은 막 쏘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세이프롬 알려주지 않을까요 장례식장 미래의 장례식장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여기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나가볼까 일단 이거 준비하면 나갈 수 있다는 거네 식당 통풍구가 이쪽 이쪽이 거기랬지 주방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네 오우씨 오우씨 깜짝 놀래라 오줌 싸는 건가 아 여기 식당인데 아우씨 결국엔 식당으로 들어와버렸네 아우씨 아우씨 뭐야 얘는 왜 머리로 안 맞아 분명한 처리하면 되지 AR이네 잠시 가져갈게 AR은 필요해서 말이지 어우씨 어우 어우 여기는 안되겠다 어우씨 어떻게 하는거지 오케이 이렇게인가 됐다 오 안 보였어 잠깐만 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잠시만요 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 조금만 더 높일게요 너무 어두워서 보이질 않네 어디 갔어? 아 바로 앞에 있구나 조용 조용 두두두두 쏘는 것보단 난 것 같아 아직 오 돈이다 한 액도 좋아 아 오케이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손님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기엔 사람이 너무 많군 사람이 되게 많은데 싸울 때가 왔다 혼자 있는 사람도 처리하자 오오 히트맨 하는 기분이네 히트맨 하는 기분이네 히트맨 하는 기분이네 어디 사나 어디 사나 오케이 이러면 됐지 이러면 이제 소리를 듣고 온단 말이지 그러겠죠 그러겠죠 소리를 듣고 오겠죠 충분히 조용히 Manager 행apple 타곡 Haw остр 게트처럼 몰려드는 걸 또 오mares 또 오냐 facing 로제 죽 애로 ふ 뱅 ым 커 로제 아라 펜 kadın 아아 프리 또 또 너 너 총알 없냐? 총알 없냐? 장갑판을 써야 돼요 아 어딨어 피가 피가 없을 땐 피해야지 장갑판을 쓰는 거예요 착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로 나와도 됐었네 이런 식이면 처음부터 일로 나와도 됐었네 이쪽이구나 어 뭐야 어 뭐야 조용히 오는 게 나았으려나? 오 오 연기해야지 연기 잡은 것처럼 여전히 계세요 오 아까 조용이 어 우이 나를 알고 있네 날 알고 있네? 탄약 부족 이런 미친 탄약 부족 뭐야 내 총 내놔 내 총 좀 아니 애들 거 뺏어서 가야되는데 야 나도 총 주라 어 이게 무슨 총이야 이거 쌍원총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민간 시민을 아이고 아이고 범인인 줄 알고 아이고 아 이 총 되게 별로다 너 총 바꿔봐 어 뭐야 아씨 이런 총 싫은데 아 아씨 아파 총 바꿔봐 뭐 없어? 아 그치 아 이런 총이어야지 아 뭐야 피도 있는 건가 지금 뭘 차고 있는 거 같은데 불 불 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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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치고 있으면 좋은데 아 이거 시체 때문에 아니 그렇게 달려면은 그렇게 달려면 당연히 당연히 그런건줄 알지 아 이거 다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이 무슨 그렇게 달려면 당연히 적군인 줄 알지 아우 아 이거 총이 별론데 여기 총 좋은거 없냐 아우 이 춤도 별론데 아우 이 춤도 별론데 아우마이갓 잠깐만 와 단발총 단발총 극혐이야 총 바꿔봐 아우 아우 니가 이 뒤쪽으로 빠지고 있던거였구나 오케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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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마이투 아우마이퓸 아우마이퓁 아우마이퓸 아우마이퓸 괜찮으세요 udding син ceri 그 Garden 어딨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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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앞이야 잠깐만 너무 앞이야 너무 앞이야 아우 와 몇명이서 공격하는거야? 한명이야? 작은거 같은데 쇼 쇼 안죽었네 됐다 오케 후슝 잡았어 아우 저 옆구리에서 쏘는 애들은 잘 안보여 내가 지금 들고있는 총이 뭔지 모르겠네 난 가야겠다 다 잡았나? 아우 저 옆구리 죽은거 같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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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살은 해야되는데 좀 잔인하니까 손등만 아우 죽은거 같네 아우 너무 잔인하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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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우 시원시원하네 좋아 총에 반동이 거의 없어서 너무 좋다 총에 반동이 거의 없어서 너무 좋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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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 아우 루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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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다시 왔어 그러게요 우리 중 자다가 살인 당한 사람은 없잖아 저걸 지금 농담이라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네 아까 운전하던 사람 전판 밀런이랬죠 오케이 오케이 누나 아까 그 모습이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은데 그 가발 다시 써볼 생각 없어 그게 훨씬 예뻤던 것 같은데 물론 임무할 때 머리카락 귀찮은 거 알지 그 모습이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아 돈 조금 부족하네 돈을 모아서 이걸 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누나랑 대화하고 계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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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는 것 같애.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네.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다음으로 가보자. 필릭스 덕분에 리빙스턴은 이 에들러를 DC 아래에 있는 블랙사이트에 가뒀다는 걸 알게 됐다. 관광안내소에서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 후. 우리가 잡아넣었는데 이제 탈출시키러 가야한다니. 가보자. 혹시 총소리 엄청 시끄러울까요? 괜찮은가? 오. 막막 스캐느라고 해. 오. 막막 스캐너라. 우리의 주인공이 Vision & Glory 그러게... 90년대에 막막 스캔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네 얼마나 발전했던거야? 내 세상에 들어가는거야, 제스. 제스 버크. 워싱턴 텔레그라프의 사진. 아무렇지도 않은게 들어가도 되나? 저, 저, 잠시... 할 말이 있어서... 이벤트, 아, 이벤트.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색을 하겠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무서운 말을 하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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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면 되는거지? 오, 예쁜데? 변신 되게 잘하네. 이쁘니까 한번 찍어줄게요. 이게 확대, 축소.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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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사람인가 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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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지도. 세브가 상위원, 상원위원의 막막 스캔을 획득하는 여러 방법을 표시해두었습니다. 갈라지도를 사용해 각 경로를 발견하고 추적하십시오. 탐색하면서 발견한 유용한 정보가 갈라지도에 업데이트됩니다. 오. 최고 입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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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입찰자. 해결사 가브리엘 아르마토는 뉴욕의 범죄 가문을 위해 일하고 갈라에 참석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메케나 상원의원이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르마토와 대화하여 상원의원의 막막 스캔을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십시오. 다 하는 건가? 메케나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 미리엄은 열띤 말다툼을 벌였고 그 이후로 그녀는 그의 곁에 있질 않습니다. 바에서 그녀와 대화하고 그들의 다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메케나 상원의원이 도착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쪽지를 슬쩍 건넸습니다. 상원의원은 그것을 힐끗 쳐다보고는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메케나가 둘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코트 보관소에서 상원의원의 코트를 찾으십시오. 다 하는 건가? 일단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해볼까? 코트부터 코트부터 한번 뒤져봐도 될 것 같아. 사람이 좀 없는 쪽을 먼저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코트 보관소는 왜 표시한 거야? 세뇌터가 왔을 때 기다리자들이 메케나에 정말 나쁜 노트 메케나에 메케나의 아내는 왜 저러는 건데 메케나의 아내는 왜 저러는 건데 메케나의 아내는 왜 저러는 건데 부부 싸움을 제대로 했구나 부부 싸움을 제대로 했구나 그녀는 그녀는 프리카나였어요 아내가 그녀는 그녀는 ytans의 그녀는 그녀는 심지어 고맙습니다. 아르마토란 녀석은 도대체 누구야? 일단은 적을 표시. 적을 스파이 카메라로 표시하면 적의 위치를 지속해서 확인할 수 있대. 좋은데? 적이 누군지를 근데 약간 이런 보디가드 일단 이 사람 이 사람 분명은 표시가 된 거겠지? 저기도 있다. 오케이 또 많이 해두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귀찮으니까 뒷사람이 내꺼올리네? 네 그냥 이렇게 쭉 돌려도 되겠네. 너무 어느 순간 잡히는 놈들이 있네. 대충 이 정도인가? 좋았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찍은 거 같은데 들어갈 수가 있나 싶네 이 사람이 뒤를 돌았을 때 들어간다고 얘가 안 볼 수 있나? 모르겠네 어 그래? 잠깐만 그러면 여긴 좀 빡센 거 같으니까 이분이랑 가서 대화를 좀 해 보자 대화를 시도해 보자 죄송합니다 내가 넌 알고 있는지? 어 바로 바로 밝히는 건 좀 그러니까 워싱턴 텔레그래프 소속 제스 버크입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내가 넌 좋아하려면 다른 사람을 찾아봅시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밑에 거가 난 거 같기도 한데 일단 처벌지 해볼까? 인터뷰에 응해 주십시오 어 어 어 어 어 Mate 뭐 잠시만요 어 어 또 잠시만요 잠깐 동생이 할 말 있다라고 해가지고 감사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아 근데 아 이 사람 걸로 선택지가 새긴 것 같기도 하고 금세 커튼 뒤에 수어 경비의 눈을 피하거나 새로운 지역을 발견하라고 아 들어갈 수 있구나 아 제가 움직이는 그걸 봐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나 가르진 코드 단어의 각 숫자는 암호 키의 문자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단어를 입력하면 코드를 해독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5 매 맥 맥 맥 맥 캘 캘 뭐야 팔 어딨어 맥켄 맥케나 맞는건가 아 하나씩 하면 되는구나 1 M M 그 다음에 5 이렇게 하는 건가 메케나인가? 2 ㄱ 그 다음에 3 ㅋ 그 다음에 9 8 ㄴ 4 아 오케이 메케나 ㅋ ㅋ 골통품 시계에 거금을 입찰했어 이게 뭐길래? 저 골통품 시계가 뭐길래?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군요 여기가 제한구역이니까 아예 나가야돼 안에 뭔가 서로 정보를 공유한건가? 오케이 저쪽에 가자 기자입니다 기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자입니다 카메라 들고 있어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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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사진좀 찍겠습니다 잠시 사진좀 찍겠습니다 오 오 저희도 있다 또 있을거 같은데 네 옳지 야 그림이 심오하네 자 아주 멋있군요 그림이 사진좀 찍고 야 칼도 있고 구경하는 척 구경하는 척 바이올린 야아 바이올린도 있어 맵을 한번 볼까? 가운데 시계 시계를 찾아 그림 위치상으론 여긴데 시계? 근데 시계가 안보이는데 시계가 안보이는데 나도 찾고싶다고 나도 찾고싶다고 나도 찾고싶다고 아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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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있었구나 저는 오렌지 사진을 찍으려고 아 예 오렌지 아 그림이 너무 예쁘네요 어어어 어어어 깜짝이야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이거? 잠깐만 어 어 어두워 뭐야 여기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난 누구 어? 아 아 일로 못가겠다 저기 너무 어두운데 옆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점프가 안되서 점프가 안되서 넘어갈 수가 없네 길은 이쪽이 제일 들어가기 쉬운데 들어가면 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네 야 아 오케오케오케 어어어어어 오 조각상이 아주 멋있는걸? 벽인가? 아 어디로 들어가야되는거야? 여기 못들어가는데 이 커튼? 여기 못들어가는데 이 커튼? 이쪽길로 가야되는건가 이쪽길로 가야되는건가 이 지상으로 일로 들어가도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되지? 저기 저기 잠깐만 아 저긴 길이 있네 아 여기 한칸 한칸이구나 아 아 여기 한칸 한칸이구나 아 한칸 한칸이었구나 여긴 그래도 좀 보이네요 아까 거기 너무 어두웠는데 여기 한칸 한칸이었어 흐으윽 조용히해 조용히해 아씨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근데 머리만 아 머리만 나와가지고 이거 어떡한 다음 오케이 됐다 뒤를 열어봐 역시 뭐가 있네 숫자를 입력하고 잠금 해제 키를 눌러 가능한 조합을 확인합니다. 해동 로그는 암호가 일치하지 않는지 암호는 맞지만 잘못된 위치에 있는지 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지를 표시합니다. 블랙 라이트는 적절한 키에 있는 단일 아 복수의 지문을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 누른 자국이 지우기가 하나 있어 보자 잘못된 위치야? 그러면 아 이것도 아니야? 3은 맞아? 3은 맞아?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너무 쉽네 뭐 이런걸 이런데다 숨겨놔? 시계 안에 숨겨진 디스켓을 찾았어 아 아 그 아내랑 대화하는걸 할걸 아 재밌었을거 같은데 그거 그게 더 재밌었을거 같은데 까비 이걸 먼저 선택하는 바람에 아 됐다 아 됐다 나가면 되지 오케오케 우후 댄스 댄스 우후 아 이게 이 아내분이시구나 이분이네 네 아 저 아내분이라 얘기 못해서 아쉽네요 역시 세가지 방법인줄 알았는데 네 네 찾았습니다 골동품 시계 속에 숨겨져 있던 디스크를 찾았어요 네 정보를 내놓아라 어 디스크에 뭐가 있지? 궁금하긴 한데 어 디스크에 뭐가 있지? 궁금하긴 한데 아 아 아 아 그럼 나를 만나게 해줄건가 어 어 아소시엣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벌써? 어 어 어 터라 어 더 없었ர 완전 빠르네 어 어 나타났다고? 걔네들은 찍을 수 없는건가 따로? 따로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쟤다 쟤 저녀석이야 저기도 있어 오오오오오 color 어어어어 하아 조졌다. 들켰어.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숨어? 저 세 명이구나. 오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것 같은데? 아 서 있구나. 이 사람도 찍어놔야겠다.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잠깐만. 저 안쪽으로 가야되는데 여기 중간에 한 번 숨을 때가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뒤돌아서 나갈 때. 빠샤. 빠샤. 잘 자요. 굿나잇. 일로 돌아서 갈 수 있나?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젠장. 도피쳐잖아. 그냥. 2층인가? 2층인가? 아냐. 못 올라가네. 아. 오. 저. 놀라지 말아요. 툭툭툭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돈이다 돈 오케이 눈을 찍어보겠어 아 너무 가까워 아 감사합니다 이제 갈게요 자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여러분들 자 치즈 아 좋아요 제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돈 없나 돈? 약간 증거를 남겨두는 거지 혹시라도 저 자식들이 막 발뺌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나도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아까 내가 쓰러트린 녀석 젠장 아 아까 내가 코난 빔 쌌던 사람 들켜버렸어 아니 근데 치우기가 안 돼요 시체 치우기 같은 게 안 돼 뭔가 눕히고 나서 아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일로 끌어들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들어와 어 끌고 들어오네 그래도 알아서 아 되네 아까는 아 아 들기 이런 게 되는구나 아깐 안 눌러졌는데 여기 계세요. 이 안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두 명이었죠? 어우 젠장! 두 명은 좀 없애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갈 때 좀 불편해서. 나와 함께 갑시다. 여기 있으면 안 보이겠지? 오케이. 아 돌아가야 돼. 아 심지어 지름길로는 또 오면 안 되는 거야? 더 안쪽으로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떡떡떡.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스마일. 스마일. 조금만 더. 됐어? 뭐야? 아깐 이만큼으로 안 찍었는데? 찰칵! 됐어. 됐어. 오케이. 빨리 가야겠다 빨리. 숨겨놓긴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 옥상에 경비가 있대. 아! 여기서도 숨어 다녀야 되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됨.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보다. 아! 카메라가 안 꺼내지네? 와! 여기서는 카메라 안 꺼내지네? 그냥 주먹다짐이야? 어! 깜짝 놀래라. 빨리 빨리 빨리. 한 명 더 온다고. 이리와. 어! 무거워. 무거워. 안 떨어지나? 아! 됐어. 됐어 됐어.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나보다. 아! 이리로 내려갈 수 있긴 하네. 아! 굳이. 기절시키지 않아도. 하하하. 어! 근데. 잠깐만. 아! 기다려! 조용히 해. 나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 보다. 조용히 가자. 시체처리. 시체 처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시체 처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시체 처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금속에 도망간다. 고마워. 퇴사하나봐. 제가 범죄하나봐. 퇴사하나봐. 담배막 뺏어가네. 담배막 뺏어가네. 퇴사하나봐. 퇴사하나봐. 담배막 뺏어가네. 퇴사하나봐. 아이씨 못하지 개인경찰 아니야 이거? 최대한 붙어서 어 됐다 나이스 도와주러 왔다 어쩐지 낯이 익더라 야 다들 실력 좋은데? 그래 갈아입자 나도 타이밍 좋네 나이스 타이밍 오 좋아 총 맘에 들어 오케이 저 나좀 어 오케이 오 무서워 와우 와 이렇게 타고 내려왔다고? 와 이렇게 타고 내려왔다고? 기억해 아니 막막 스캔 정도 있으면은 주변 적 볼 수 있는 레이더 이런 거 없어? 그런 걸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게 먼저인 거 같은데? 그게 먼저인 거 같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도 되네 해봐 어 뭐야 어 뭐야 먼저 침입했네 그치 판테온 판테온 누가 키웠냐 판테온 누가 키웠냐 미친 누가 판테온 이만큼 키워놨어 조용히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질도 있어? 인질도 있어? 총이 갑자기 바뀌어 버려 그렇지 아 여기는 나중에 아무도 못 갔지? 오케이 2층엔 아무도 없냐? 누군가 또 나오기를 기다려야하나 누군가 또 나오기에 기다려야나 여기는 아무도 없나? 안쪽에서 보이지않는 사각지대에서 죽여도 되는데 네 일단 올라가자 조용 조용 저것도 사람인가? 사람이네 어 뭐야 어 아우 노우 들켜버렸네 시작이구만 오케 어긴네드 다 어디갔어? 죽으려고 온건데? 어머 없네 그렇다면 2층에서 쏘는건 좀 불리해 1층으로 가자 아 나름 잘했는데 오케 아 너무 많잖아 야야야야 뒤에있어 뒤에있어 야 야 뒤에서도 오네 아니 몇명이야 엄청 많은데? 오케이 조용히 가는게 좋겠네 최대한 조용히 갈게요 최대한 조용히 갈게요 조용히 가는게 좋겠네 아니 너무 어두워서 사실 구별도 잘 못하고 죽인건데 내 쪽을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쏘 있어가지고 왼쪽 왼쪽 저기 3명이나 있어 저기 3명이나 있어 여긴 둘이 얘기하고 있고 아 여기 3명이나 있어 그래서 아 여기 3명이나 있어 저걸 제가 들으면 안되는데 저걸 제가 들으면 안되는데 저 멀리 던져볼까? 뭐야 이걸 못들었어? 어? 아 민간인이야? 저 분 민간인이었구나 오히려 위층이면 잘 보여서 밑에서 가야겠다 아 그래? 오케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네 오 유리여도 보이는구나 유리가 검은색여도 보이네 이런지 아이씨 열심히 해치는데 오 여기 저격총이다 아이씨 아냐 이건 너무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좀 떨어져잇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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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거리를 벌리고 있는 애들부터 처리해야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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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었으니까 와 컴온 아이씨 아이씨 어휴 큰일날뻔 했다 들켰나 노래가 살짝 바뀌었는데 안 들킨거 같죠? 아이씨 아이씨 푸 Newman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x3 ו.... 잘못된 수 dos 너너너너브 무제한 아니야 저게 물음표가 뜨는데? 기다려 봐 물음표가 뜨면 혼자 있다는 소리인데? 물음표 뜨면 혼자 있다는 소리 어머 머리가 보이네? 헤드샷 아 이쪽으로만 안되겠다 이렇게 상황을 봐야되니까 가운데 두 명 빼곤 다 잡은 것 같은데? 하나는 맞나?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된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끝 다른 애들 온다 또 있어? 다 잡은 것 같았는데? 오케이 가자 다 잡은 것 같애 다 잡은 것 같애 오케이 굿굿 아 아니구나 우리 팀이구나 다른 길이 필요해? 아 저런 자 또 해볼까요? 8 2 4 9 어? 8은 맞췄네 8 4 3 3 아니야 8 4 9 3 8 9가 맞아? 8 3 자 그럼 이러면 8 3 9 4 오케이 10 어 어 방금 뭘 던졌니? 나 방금 뭐 던졌어 뭐야 나 방금 뭐 던진거지? 나 방금 뭐 던진거지? 와 진짜 깜깜하다 너무 밝을까봐 감마도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진짜 깜깜하네 여길 지나서 못 가는거지? 좋아 응 야 음 딩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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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옆구리에는 안오는거 같으니까 나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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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어쩔수 없이 들켜야하는 상황이었던건가 쏠뻔했네 쏠뻔했네 다시 권총으로 바꿔야지 내가 열어야 돼? 이 시크메틱은 정확하다고? 네 하이텍 토이오이 택시 아하 아 아 아까 실패한거 봐서 별로 하고싶지 않은데 하나 둘 셋 한 여덟명 되는거 같은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여기도 있는거 같은데 아 쇼크빔 발사 뭐 이런거 해야되는구나 아 잠깐만 얘는 못쏘고 근데 저기는 너무 많으니까 쏠수 없지않나? 그냥 더 가보자 어 여기 안되네 아예 이쪽은 아닌가봐 요구류 돌려내려 가면 되나? 오 일단 이쪽으로 스으으으으 어딨는거지? 설마 이걸로 다 해결보는거야? 저기있다 저기 아니 이거 거리가 긴 것도 아니네 거리가 긴 것도 아니라서 안 들키는게 답인거 같은데요? 그냥 하나 컷 저정도 거리는 된다 이거지? 아 놀래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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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쏜거야 뭐지 방금? 깜짝 놀래라 아 그런가봐요 그냥 최대한 최대한 들키지 말아야겠다 그냥 안 들키는게 답인거 같애 그냥 조용히 가는게 베스트 같은데 괜히 쏠 생각으로 붙었다가는 금방 들킬거 같애 뭐 생각보다 이게 소리가 큰가 본데 아 여기서 어떻게 해가라는거야 아 여기서 어떻게 해가라는거야 정면돌파다 저기 못들어갈거 같애 아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다 뒤돌아있고 아 잠깐만 야 이거 갈수있는거 맞냐 이거? 야 이거 갈수있는거 맞냐 이거? 아 안들켰다 안들켰다 안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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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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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포 됐다 나이스 오! 탄약! 탄약! 좋아좋아! 좋아좋아! 후레쉬 이런거 없나? 구해줘 빨리! 어! 쏴버렸네? 빨리 가자! 와중에 안경까지는 또 챙겨 쓰는구만 어느 방향이야? 아 그쪽이야? 아잇! 잘못된 길로 가면 불러줘야지! 니들끼리 가면 어떡해! 오! 저 방어막! 저 가빠 저거! 아! 엉덩이 쏠뻔했네! 이런건 다 뿌셔놓고 이거 잘해봐 얘들아! 와 이거 가빠가 너무 센데? 와 이거 가빠가 너무 센데?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한번 써볼까? 아 이거 그냥 들고 있는 아 내가 쓰고 있는건가 쓰는건가 갑자기 소비됐는데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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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인줄 알았잖아 어 피피피피피 뭐야 왜 안죽어 잡았어? 어 오 저 멀리도 많네 아 아 아 야 길이 없잖아 아 아 그러네 갑바네요 저게 아 나 진짜 나 잡았나? 탄약 부족? 아 아 아 잠깐만 야 야 너무 많아 탄약 부족 다 잡은건가 여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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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1층으로 가는거구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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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총 좀 둬봐 쓸만한 총 없나? 아 이거 아니야 이 총 말고 총 별로인데 괜찮은 총 없나? 아 그렇다 아 근데 소음기 달려있는거라 아우 쏠뻔했네 야 네걸로 들게 이게 더 나을거 같아 뭐 갑바 없나 갑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가자 나가자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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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녀석이 나왔네 와우 와우 야 잠깐만 한통 직수고 쏴야지 오우 한통 직수고 쏴야지 아 사 ю 으어주 으당 ado 이야기를 문앞에서 쏘게 예에에에에— 어헛 와.. 체력이 너무 많은데? 난 전원총 별로 안좋아해서 안가져간다 자아~~ 오케이 됐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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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오 근데 재밌어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나도 타보고 싶어 오우 오우 팔힘 센거 보소 이건 재밌어 보이지 않아 전혀 재밌어 보이지 않는건 다른 길로 나가야되겠네 예수 뭐야 뭐야 누가 이렇게 차가 많아 뭐야 이거 자꾸 생산해내는 놈 누구야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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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막 방어막 야 무적인데 쉴드 쉴드 저쪽 반대편에 있네 생체 쉴드 아 개웃기네 음 어 돈이다 좋은데 가방안을 수십개 들었나보지 모으는게 취미였을수도 있잖아 길이 어디야 오 이 좁은공간을 간다고 오 아 탄약이 없어 미친 아 야 탄약이 없는건 너무하네 총알이 없어 총알이 와 야 잠깐만 그렇다면 와 총알이 없네 하하하 아 그럼 어떻게 내가 죽으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되는데 친구 뒤에 숨어야지 하여 눈알을 빡 어우 근데 힘이 얼마나 쓰면 눈을 저렇게 그래서 권총을 손에 집어둔거구나 아 여기 어떻게 지나가냐 여기 잠겼어 아 구분 잘해야겠는데 아 구분 잘해야돼 아 아 괜히 올랐어 아 괜히 올랐어 안올라오는게 좋은거같애 원패가 안된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그러고 계세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심폐소생사하고 계셔 쥐피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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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아 아 ㅎ 3정전 아 총 별로야 아 총 별루야 아 총 별루야 아 총 마음에 안드는데 아니야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하고 아우이씨 아잇,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총 쏴야 되겠다. 뭔가 묵직해서 별론데. 가자. 왜냐면 이거는 이런 총은 꼭 총을 가는데 오래 걸려서. 어떻게 나가지? 나는 이 총을 가는데 애들아 나는 태워준다고 나 버리고 가는 줄 알았잖아. 운전은 해주는데 총은 네가 쏴라 이거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나? 아니. 하지만 저는 다른 총을 못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총을 쏴라. 정면돌파야? 와우 아 쏘는 거야? 경찰 쏴도 되는 거야? 점프! 무사리 아니구나. 우리 팀이었구나. 우리 팀을 열심히 쐈네. 아니 근데 경찰차 끌고 와서 경찰인 줄 알았잖아. 경찰차 끌고 와가지고 경찰차 끌고 와가지고 경찰차 끌고 와가지고 불만해 씨는 안 period些 무사리 아니지? 진실해. 그런데데네. 남데넘의 아홉은 그럼 맞을냐.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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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광고를 닫고 있다고? 자기의 친구들? 그 광고를 닫고 그가 그룹이 남은 곳에 있는 곳에 그는 고위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그의 광고를 지지하지 않으면 кто가 있는지 내가 유지한지 누구는? 그가 Livingston? certain. 뤼이, 트위를 사이로 너희. 아들아? anything case Adler you're on Interpol's most wanted list red notice is all around you know I got the picture or really I can help oh but if your insulin for me you blow back there I'm in shining armor shit Troy you want to help keep digging looking at Livingston okay let me see what I can do thanks and Jane yeah 입이 점점 많아지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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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이는 다이아몬리지 않으셨지? 이전에 를 죽였어? 지금 내 세상에, Marshal 이리와서 빨리 자리에 가고 싶어 내가 듣는다 이는 다이아몬리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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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떻게 아 뭐지 방금? 방금 뭐야? 방금 여자 목소리 들렸어 빨리 이거 좀 열어주면 안 돼? 누가 실내 흡연을 지금 담배 안 펼친 사람도 있는데 말빵은 시스템이 그럼 빨리 열어줘 우리 사이가 안 좋구만 그럼 집주인이 났으니까 저 금고 좀 열어주실래요? 애들 너 저 위에 금고 좀 열어줘 넌 비밀번호 알잖아 열어줘 넌 알잖아 얼마나 들어있나 좀 보게 790? 무기로 가자 기본 무기 이건 다 먼저 여는게 맞는거 같기도 해서요 탄약 같은 것도 그렇고 탄약 같은 것도 그렇고 오 어느 쪽이야? 여기야? 추가 탄창 빠른 조준 자세 안정 자세 안정 아까 총알 없어서 좀 불편했는데 지정사수도 있네 떨어진 무기에서 더 많은 탄약을 획득합니다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 무기 주워서 쓰다보니까 쓰읍 이걸로 할까요? 애들 무기 주워서 쓰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걸로 해보자 이걸로 해보자 총알이 부족하면 총을 뺏으면 되지 그치? 다른 사람은 총 뺏어서 쓰면 되는거 아니야 근데 방금 총알이 탄약 부족으로 제가 총을 3번 갈았잖아요 아까 2번인가 3번을 갈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총알이 부족한 이유? 우리가 잘 못 맞춰서 잘 못 맞춰서 대체 누가 사막의 궁전 지하에서 무기 테스트를 하냐고 사담 후세인 말고는 아무도 없을걸? 우린 델타포스 요원으로 가장해서 신속하게 진압하고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이라크의 SAS 팀을 돕고 사담 후세인의 궁전에 들어가래 오! 후세인 만난다! 후세인 아! 사스! 맞네 오! 미스 6에서 미스 6으로 가르쳐줬다 미스 6에 통해 사담 후세인의 공격을 대체했고 상관없는가 이렇게 실존 인물을 다뤄도 상관없는건가 헬린 파크의 무릎으로 우리 앞에서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 시각의 공격을 사담 후세인과 그 시각의 공격은 하긴 뭐 이미 죽었으니까 입이 험하네 오 총 묵직한데 뒤에 더 있어? 너 안 보여 수류탄 소리 나는데 고고고 묵직하네 총 가라 클리어 클리어 파괴 위에서 공격하면 되겠네 위에가 더 잘 보였어 와 아이고 우리 팀이구나 또 어디있어 아 클리어 오케이 폭발물 폭발물 아 어떡해 어떡했어 폭발무기로만 피해를 줄 수 있대 발사 오 저건 안 터지나? 프리쳤드 스키너 클리어 러비스 러비스 트럭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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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받았다 나 잘했대 나 잘했대 와우 와우 어 아 아 이런거 나한테 주면 안되는데 지도를 사용하여 목표를 추적하고 발견된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며 작전 지역을 탐색하십시오 오오 모니터 quadratic wives 이동백 상체물 도움을 패스 회 테넬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여기가 가까우니까 가는 길목이니까 이거 3개 뭐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서브캐스트인가? 장비를 챙겨 AR 하나랑 지금 갖고 있는 총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찍은 데가 어디야? 저쪽을 찍은 건가?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걸어가 이거? 아 여기 또 다른 AR 있네 이 느낌이 좋은데? 차 없이 가는 거야? 차 타는 거 아니야? 아 차 타는 거네 맞네 자유롭게 탐색하고 발견하는 전리품이나 전술지도 오케이 내가 운전하는 거야? 어 잠깐만 오케이 가자 가는 길에 있는 물음표는 먹고 가죠 오 뭔지 모르지만 일단 오 보급상장 암호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차도 있고 그 아까 그거 했던 그거네 오케이 이번엔 근데 차가 가벼운 차가 아니잖아 근데 운전하는 느낌이 굉장히 가볍다 무슨 플라스틱 장난감 운전하는 느낌이야 유정지 유정지 아니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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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방패로 세우지 말라고 얘들아 들어가 나를 방패로 세우지 말라고 빨리 쏴 빨리 쏴 어우 쟤 뭐야 여기서 총알 다 쓰는 거 아닌가 몰라 총알 총알 어우 바깥에도 있네 총알 총알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나 돈 돈 아 그렇지 이런 거 얻으려면 확실히 털고 그래야 되겠네 이거는 안 털 수가 없네 천천히 돈을 벌어야 돼서 털고 가는 게 좋은 거네 다음 이 안에 뭐가 있으려나 오케이 오디오로그 재생 돈 다음 이 안에 뭐가 있으려나 오케이 오디오로그 재생 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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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데 이거 이거 SR인데 이거 아 이거 근데 쓸만한 쓰 이런 이렇게 붙었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저는 총알 같은 거 따로 없나 얘네들 잡으면 주어지는 총알도 있긴 하던데 총알이 별로 없는데 얘네들 총은 총알이 좀 있나 어 좋네 가자 134 정도 여기도 있고 나름 수확이 있었어요 가자 뭐가 좋은 총인지는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어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저쪽 저쪽 도망간다 저 위네 저 위네 올라가야겠다 멀리서 조준하고 가는 게 훨씬 좋겠어 스커드 런처 파괴 위에도 같이 있네 첩보 핵들 위에도 있네 아이씨 들켰어 가자 그냥 아 나 혼자서 멀리서 조용히 쏘고싶은데 너희들이 돌진하면 안되냐 수류탄 저거 머리가 아니군 아 우리 티비야 쏘리 쏘리 기다려봐 내가 뭔가를 가져가야돼 먹을테니까 싸우고있어봐 어 너였구나 너였구나 니가 여기서 도와주고 있었던거구나 어디서 배율 확대가 안되나 하 조용하니 아니 도와주 고마워 조용하니 도와주를 고마워 야 이걸로 부셔 개쩌는데 이거? 이걸로 부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저쪽이다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뒤에서 소리 났어 아 밑에도 있네 어디 올라가 어디 수류탄이 여기 있네 나와 아 어디 있어 사방에서 쏘는 거야 뭐 어디서 쏘는 거야 아 어디서 쏘나 했더니 저 옆에서 쏘는 거였구나 안녕하세요 왼쪽에서 쏘는 거였구나 아 젠장 올라가서 조용히 싸워보자 여기서 못 올라가냐? 점프해봐 나도 조용히 싸워볼게 아 아 중간에 내리는 건 안 되네 꼭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네 오 오 오 당기지마? 왜왜왜 으 당기지말라udi 이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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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뒤에 있는 건가? 아니 벽 뒤에 있는 거네. 오케이. 나머지는 올라갔어 봐야겠네요. 여기서 보일만한 애들은 다 잡은 것 같네. 오케이. 땡큐 땡큐. 가자.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자고. 저 친구한테 먼저 말 제대로 걸 걸 그랬네. 오케이. 그러겠죠. 이거 저 차 쪽으로 돌아서 가야겠다. 오 이것도 탈 수 있네. 조용히. 저 벽 뒤에다. 아까보단 낫다. 아까보다. 아까 그렇게 막 개돌에서 갔는데. 놀래라. 너희들 너무 보이게 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쪽으로 오는데 안 들켰어? 어떻게 안 들켰지? C4. 두 명 마저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두 명 마저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만 처리하면 되지? 컷. 됐다. 그 다음에. 쑤. 가자. 얘들아. 이거 뭐 죽을 거 없나? 뭐 파밍할 거 없나? 어. 여기 C4 많다. 가자. 자. 구슈. 구슈. 오케이. 그런데 뭐 없습니까? 여기가. SR 탄약. 어 깜짝이야. 어이 씨 뭔 소리가 있네. 우리 차 저기 있어. 어. 오 이렇게 보이는구나. 전. 전자 뮤지. 이 미사일 표시는 뭐지? 빠른 이동. 이거 차도 좀. 그거 되나 그러면? 기지로 갔다가 가면 되겠다. 어 차도 같이 오네. 그럼 가는 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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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가자. 어 이거 뭐야 여기? 아 탄약 포급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거 차가 너무 가벼워. 진짜. 어쩜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지? 어. 어 여기 차는 어떻게 다니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와 옆에 다 터졌네 탱크. 우리 밖. 아. 그러네. 애들이 있네. 이거 그냥 싸워야 되겠는데. 뭐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아 야 거기. 야 이 자식이. 너가 뛰어오다가 맞은 거니까 이건. 내 잘못 아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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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어 이거 뭐 용기나. 차에서 용기나.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막 여기저기 다 훑고 가도 상관은 없겠네요. 생각보다 금방 가는 거 같은데. 지도상으로 좀 멀어보여도. 오. 오. 저거 뭐야. 마른 호수. 적당히 먹어야겠는걸? 이런건 다 비슷하네 아까 걔네들처럼 싸우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나오네 이게 안맞았어? 두명인가? 그냥 길에 돌아다니기도 하네요 아하 또 보여줘야겠군 G키가 뭔데요? G키가 뭐죠? 안 들키는 쪽으로 돌겠다 하나 이상으로 안껴지던데 하나밖에 안껴지던데요 하나 이상으로 Ek 너네들이 처리해 어어어 미친 젠장 네 저 업그레이드한 것도 아니라서 하나밖에 안돼요 아이씨 어 뭐야 언제 왔어 아이씨 미니건 쓰는 거네 귀찮은데 어 애들 다 올라왔다 잠깐만 아 나 죽고 뭐야 뭐야 아 뒤에 있었네 뒤에 있었다 뒤에 있었네 오이 오이 아 이거 그냥 내려가서 싸워야겠다 불편해 저 미니건 쏘는 애 어 왜 안나와 아 아까 여기 누가 쓴 거 봤는데 제일 잡으면 돈을 많이 줄까요 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슈루탄을 안갖고 왔는데? 안올라가지나? 지붕은? 안올라가지나? 메이포인트 도달? 아 근처에 있는데? 샷건이 답이에요? 어디 쏘고 있는거야? 뱅글뱅글 돌기 돈은 주네 다 잡았나? 돈은 주네 또? 이거 뭐야? 인체실험은 근데 왜 한거지? 인체실험은 근데 왜 한거지? 아 아 아 아 아 여기 들렀다가 가면 되겠다. 가자. 차를 너무 멀리 세워놨네. 차에서 연기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이거? 곧 있으면 터지겠는데? 차도 터지는 거야, 혹시? 다른 차도 탈 수 있는 거면 이거는 차도 버릴땐 버려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왼쪽에 표시된 게 그건가? 귀찮은 애들은 빨리 처리하고 가야지. 오아시스다 오아시스 오아시스다 오아시스 올라가자 아 저기 있다 표시해줘 표시해줘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그냥 몸을 쏴도 되겠네 굳이 머리 쏘지 않아도 되는데 어... 저게 너무 많은데 저기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아... 수류탄이요? 수류탄 던지기 너무 거리가 먼데 되려나? 오 카메라 뭐야 아니 카메라 말고 친구야 아니 3번 아니 카메라 말고 친구야 하아... 날아가다 터지는 거 아닌가 몰라 맞잖아 아이씨 어차피 다 보여서 다 잡았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었어가지고 어차피 어 잡았으니 됐지 오케이 수류탄 다 잡아서 다... 아니... 또 남아있네 싸워 싸워 얼마 없어 아 내 주변에 동료들이 어디지? 아 나무 귀냐? 어 어디야 어디서 쏘냐? 다 잡았다 엄폐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보여 오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데? 상상 이상으로 많은데? 뭐지? 얜 쟤네 어디 쏘고 있는 거야? 중장갑병이 있다는데요 스캔되지 않은 애들도 있어 아 나 저 스캔된 애들만 스캔된 애들만 잡으면 된줄 알았는데 스캔이 안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괜찮아? 뭐야 뒤에도 왔어 스캔된 애들만 잡고 야야 너 그런거 브리핑만 하지 말고 좀 잡아봐 위치가 제일 좋은거 아니냐? 위치가 제일 좋은거 같구만 뭐 없냐? 한번 뺏을때가 됐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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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방금 뭐 뜨지 않았어?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네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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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돼! 잠깐만 저거 발사되면 안되는데? 아 시간이 있구나 아 이거 어떡해? 실패인데? 다시 해야겠다 아 나는 시간은 없는 줄 알았네 시간이 있었구나 아 시간이 있는 줄 몰랐네 오케이 싸움을 최대한 하면 안되겠군요 어딨어 말을 다시 걸어야겠는데 야 너 어딨냐 이래서 SR 장비를 이게 훨씬 더 좋은건가?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으면 이거 써볼까? 아 깜짝이야! 미션 성공 미션 실패하기 히든 미션이야? 히든 미션 쩌네? 아니 근데 걔 어디갔어? 그 저격수맨 어딨어? 어디갔니? 아 여깄네 어 친구 아니 이젠 알려주지도 않네 아아 어? 다 잡은거야? 아무도 없는.. 아니 있네 저기 있다는거잖아 너무 가까운데 몰래 잡기도 힘든데 몰래 잡기도 힘든데 미니카 보내자고? 폭발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럴까? 근데 얘도 들킬거 같은데 어차피 소음기가 달려있어서 소음기가 달려있어서 좀 가는 길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데 네 들켰다 들켰다 들켜버렸다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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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습니다 애네도 위치를 몰라 어차피 아직 위치 모름 아직 위치 모름 아 근데 6명 되나? 쏘지 말라니까 누가 쏴냐 누가 쏴니아 누가 쏴니아 쏴니아 아니 저기 아니 누가 누가 AR쌌어 이 미친 내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야 예이씨 야 누가 쐈어 이씨 일단 내가 이쪽으로 돌아서 간다 아 누가 쐈냐 아 아 아 아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얘들아 어모 좀 어모 좀 어모 좀 해달라고 왜 카메라를 들고 전쟁 아니 기자도 아니고 왜 자꾸 카메라를 드러나 아니 미니카 보내도 숨을 데가 없어서 들킬걸요 숨을 데가 딱히 없잖아 한번 해봐 아 아 아 아 야 물에도 못 들어가네 아이씨 아이씨 아 젠장 소리 듣고 와버렸네 어 운전 어려운데 됐다 어떻게 어떻게 터뜨려야 되지 어 시끄러워 됐다 됐다 아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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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돼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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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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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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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뒤로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그냥 돌아가 일단 돌아가 아 아 아 총 쏘는게 재밌으니까요 아 재밌네 암호 좀 챙기고 이번엔 여기를 가면 되죠 그냥 갑시다 그냥 가도 되겠다 이거 어차피 죽어도 다시 다시 할 수 있는 거 몸 약한 거는 어떻게 나중에 해결 될 거 같으니 어 그냥 가자 저 조그만 데 가도 돈을 찾아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게 나을 거 같애 괜히 핥아먹어서 갈 이유는 없어보이네 저 조그만데 가도 돈을 찾아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게 나을 거 같애 괜히 오 오 가는 길에 뭐가 있네 아 차로 치여 차로 치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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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가까워서 아 너무 가까워가지고 하하 아 너무 가까워서 아 실패했네 멋있어 아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 미안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네 얘들아 이쪽이 아니야 너무 앞을 쫄고 들어갔는데? 어 흔들려 야 흔들려 흔들려 어 근데 그거 총이 없어졌네 아야야야야야 하나 여기 있던데 어디갔냐? 뭐야 왜 안죽어 이것도 폭발.. 폭발시켜? 가자 달려가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가자 그냥 일자로 가려다가 올떡결에 만난다 이 정도면 걸어들어가야 돼 더 이상 가까이 못 가겠는데요? 더 이상 가까이 못 가겠는데요? 아임 킬러 아임 킬러 여기서 따라오고 있어? 온다 부지가 넓어서 아까 그 총이 좋았네 총이 되게 빨리 나갔는데 얘는 속도가 있어 오른쪽 아 저기있다 두 명 정찰병한테 먼저 가야돼 정찰병한테 먼저 가야돼 아이씨 아이씨 조용 조용 아 많다 많다 많아 혹시 쓸만한 총 아 지금 내가 쓰고 있는건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건가 저 안쪽에 두 명이나 더 있네 아씨 하필 시체가 떨어졌어 음 음 이렇게 들어가야되는데 일단 내려가보봐 너무 보이는데서 총속이 너무 보이는데서 오케이 됐다 장갑차를 까먹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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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까 물에다가 그냥 냅다 던지는게 아니였어 brutal 좋겠네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안돼 어 여기 엄청 많아 미쳤어 너무 많은데? 어허어 너무 많아요 진짜 일단 들키는 순간 저게 문제라 침착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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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거기서 들키 나만 안 들키면 되는 거구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돌아서가 조용히 해 장갑차 장갑차 지나가고서 헉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다들 그게 안 좋아 눈이 안 좋은 거 같아 아 제가 문제네 이게 안 들키네? 조용히 해 안取ul 나와 한 명을 의심한다 잠깐만 가자 가자 런 런 런 아웨이 오우 오우 야 잠깐만 잠깐만 미친 장갑차가 근처에 있었어 앞에 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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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C 어휴C 도망쳐 그래 알아서 오겠지 쟤는 알아서 오겠지 됐다 아 전투 중이라서 또 갈 수가 없네 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얘들아 넌 내가 직접 잡아줄게 아 오케이 가자 여기서 벗어나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 아직 아직 쏜다 아직 쏜다 아직 쏜다 아무튼 우리 팀이에요 됐나? 아 됐다 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대화 아 됐다 다 했습니다 스쿼드 처리했습니다 무슨 수고 우선 그 수고 이제 빨리 빨리 cruelty 가게 되면 저자 자기를 해 But 지금 들어가서 어디서 있겠지 이상해? 풀로 챙겨가야겠네 어 가자 자가 봐 여기에서 보고품 챙겨가야 되네 총알도 아니지? 내려 내려 총알도 잔뜩 챙기고 이거 총알도 챙겨야겠다 더 챙겨갈 거 없나? 미니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뭔가 따로 챙길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차는 없나봐요. 차는 좀 아껴야 되는 거였네 이쪽에 있나? 여긴 다 총인데? 없는데요? 없네? 다 총이야. 까비 그런가봐요. 한정된 자원이었나봐. 갑시다 아무것도 모르고 바닥에 버렸네 가겠습니다 가시죠 뒤가 뭐 어려울려나 뒤에가 뭐 어려우려나 헬기 조종 같은 거 있는 거 아니겠지? 신경에 보통 시네마틱 때 렉 걸리고 게임 때 렉이 안걸리는데 시네마틱은 렉이 안걸리는데 게임에서 렉이 걸리네? 아니, 확실히 위험할 것 같아 아, 우리 아는 벙커가 찾는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일찍 찾아서 우리의 좋은 추억은 렉이 안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아는 양쪽에서 렉이 안걸리는데 고마워, 저희는 우주의 위험에 그 다음, 탈렁1에서 렉이 안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전체를 제 선택하여 공연하게 잡아봐요 우리의 아는 그 장면이 왔어요 거의 다 지지 않습니다 넘어갈 때 이 화면 넘어갈 때 걸려요 나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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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게 어딨습니까 엄폐하려고 가던 중이었는데 너무 돌진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네 어디 있는 거야? 아 저거 아니구나 아 위에 있다 어? 어? 어휴 푸쉬업 푸쉬업 어디가 어디있는거야 위에서 쏘는건가 위에도 있는데 우리팀 방패삼아서 가야지 안되겠다 혼자서 혼자는 역부조에 가라앗 굳이 잘한다 얘들아 살짝만 나와봐 너무 멀면 총도 잘 안맞네 뭐야 방금 잡은건가 잡은건가 저것봐라 오 탄약보급 이런것도 되네 그럼 나 이것도좀 그럼 나 이것도좀 가자 스토로 아 아 아 어엏 으어엏 아 안되겠어 올라가자 안에 있는 녀석은 내가 처리한다 라고 왔는데? 아무도 없네? 군이다! 어우 깜짝이야 우리 팀이 있네 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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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파이어 인돌 어 뭐야 너 죽은거 아니었어? 와아 오 이거는 은근히 방어막이 되네 철창 어어어어어어 어딨어 안죽었어? 안죽었어? 어! 예에에에에에에에! 어허 마이! 뭐야 저런 요소도 있어 어우 잡아 잡아 얘들아 잡아! 아 우리팀이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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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근데 총을 가져와야 되겠다 총알 얘들아 좀만 기다려 나 금방 갔다올게 어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아우 우리 집 나 자꾸 헷갈리네 이거 우리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면 안 돼? 아니야 거기 들어 아우 미쳐시기 켜 켜 와 이게 진짜 극혐이네 문 열어라 뭐 근처에 뭐 많네 갈때마다 뭐 많이 주네 아우 놀래라 클리어 클리어 새거 갈아껴 아니 근데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살짝만 멀어지고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앞에 나갔다가 뒤로 돌아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팀인지 적수분인지 식별아이가 힘들어 와 뭐야 이거 완전 보물창고네 와씨 여기서 하나만 훔쳐 가도 미쳤어 와 금괴봐 야 여기서 하나만 훔쳐도 부자되겠다 뭐야 근데 이거 피? 미쳤어 아까말아 아까말아또 아까말아또 크리에이 실제로도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둠의 구역에서? 전쟁 무기 개발하고 가자 Let's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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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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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흔들려가지고 이거 흔들려가지고 잘 안보여 흔들려가지고 또 있어? 앞에 또 있냐? 장갑판 장갑판 하나만 더 가져올게 암호 이미 하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김에 총알도 좀 채우자 아 금 훔쳐가도 괜찮아 보이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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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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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들고 너무 전사같이 싸우는게 문제야 내 단점 아 여기도 있고 어 이런건 안부셔지나? 우리 팀이냐?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어 으 얘는 반동이 좀 심하다 또 또 컴온 어 나 죽어 어 나 죽어 이거 수류탄을 쓰라고 여기 수류탄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수류탄으로 사람이 죽긴 했나 몰라 됐다 이번엔 또 저쪽이야? 이번엔 또 저쪽이야? 으악 시시네 아 아 뭐야 아 이걸로 이걸로 사람을 쏘는게 아니라 아닌데 헬게인 다 내려줬는데 아 뭐야 저기서부터 시작해? 잠깐만 잠깐만 쏘는거 있지 않아? 여기 있다 그렇지 미리 쏴야지 차 하나 들어오는데 아이씨 탄약 없어 총교체 총교체 오우 또 어디야 다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오 사람소리가 다른데서도 들린다 아이씨 옆에서도 들린거 봤더니 막 야 저거는 또 쏘고 싶어도 쏠수가 없네요 미사일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제발 가지마 가지마 좀 됐고 됐고 됐다 총 있어 내 총 뭐가 이렇게 잘 쏘는거야 아파 죽겠네 누구야 미사일 쏘는 놈 아 지붕에 있구나 아 지붕에 있구나 어 와 진짜 아 뭐야 뭐야 우리팀이야 우리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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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도저히 못 싸우겠다 도저히 못 싸우겠다 아 싸우는 기술이 영 좋지가 않네 내가 미사일 가지고 빨리 잡았어야 했는데 마트베이 구세프 저걸 뭘로 만드는 걸까 사람이 뭘로 만드는 걸까 우리 과몰입 금지 과몰입 금지 아니 과몰입을 해야 되는구나 어디 이런 좋은 경치가 있었어 여기 그건 그렇지만 둘이 대화를 내가 이렇게 들어도 돼 많이 바뀌었네 뭔가 스튜인가 이걸로 때릴 것 같은데 배고프다 둘 얘기는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거겠지 자 이제 다음 미션을 가야겠군요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아 저런 어머 자 980 980 980이면 일단 그거 할까요 어디 있어 바깥쪽 이기지 않았나 아 여기 있다 안 되겠다 이거 내 신체 능력을 좀 길러야지 안 되겠어요 신체 능력 길러야지 이거 너무 허약해서 안 되겠다 어 질주하는 동안 재장전할 수 있다 현 아니 이런 건 됐어 죽음의 문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체력 내 속도 증가 어 세 명의 적을 연달아 처치하면 체력 증가 연달아 처치가 어느 정도의 간격이지 너무 애매모호한데 폭발 내성 경직 반응 40 감소 이것도 아까 맞아 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거랑 일단 피 올리는 거랑 음 장전속도 빨라지는 거 조준 장갑을 두른 적에게 피해진가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탄환 관통력 이거 뭐야 뭐 이런 것도 살 수가 있네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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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아까 막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 올리고 나머지 돈을 모아오자 어 그래도 생각보다 돈 많이 모았네 나쁘지 않은데요 이러면 이러면 하나 둘 셋 한 세 개 남은 건가 미국의 켄터키에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결국 유출됐고 직접 가서 그게 대체 뭔지 확인해 보자고 클레이들의 출처를 찾으러 갑시다 클레이들의 출처를 찾으러 갑시다 네 네 네 오 아들러는 어디가가 왔어 우리에게는 어떤 답변에 대해 아들러는 어떤 게 아들러는 10년이 그리기 아들러는 아는 오래됐네 생각보다 오래된 실험이었네 파잡 오 효과 뭐야 이거 대박 오 마스크 벗으면 그냥 마스크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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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깨졌어 금광고인가 깨진건가 괜찮은거야 이거 어떡하지 방독면이 망가졌어 뭐야 꼭 쓰지 않아도 되는거였어 뭐야 왜이래 아까 여자도 이런 목소리 여자 목소리도 이런게 나더니 문열 도구찾기 도구 도구 문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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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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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크레이델 무기에도 견딜 수 있는 몸으로 진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가? 리을 그 다음에 이 이 3 피읍 그 다음에 1번 으 2번 그 다음에 으 리프트 그 다음에 이응 에 4번 기역 그 다음에 ㅅ ㅅ 그 다음에 6 에 0 ㅅ 5번 으 액세스 리프트 액세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오옹 트의 prec 어 자 미 인 15 어 5 안 돼? 오 여기서 뭐 해야 돼? 얘네 다 죽이면 되나? 어! 도끼! 도끼! 아 젠장! 아 도끼 너무 좋았는데 도끼 너무 좋았는데 도끼 다시 못... 줍는 건가? 도비 지뢰 뭐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하네 도끼 한방컷인데 도끼가 사라져버렸어 마네킹! 어 마네킹이 갖고 있다 그렇다는 건? 어... 뭔가 저쪽으로 나가는 길도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게 뭐야? 이렇게 쏘는 건가? 아아! 갑자기 좀비 뭐야 이거 내가 이리 맞은가? 오! 나오고 우! 아아아아! 아악 아아아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악 어 이거 피하는 길 없나? 아 있네 뭐야 얘네들 얘네들 뭐야 도대체 이거 너무 뜬금없네 이거 어디갔어 갑자기 좀비가 때려 몰려와 아니 이거 갑자기 그거냐고 저기 다잉라이트야 뭐야 이거 으윽 어 어어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허어어어 탄약이 없어 탄약이 없어 탄약이 없어 잠깐만 아 이게 뭐냐고 도대체 뜬금없이 야 둔기가 없어 둔기가 아 나 아까 탄약 어디있어 아 얘네들 다 때리고 있는거구나 아 죽었다 아 방금 V를 못 눌렀어 이 V는 그것밖에 안돼 이거봐 잠깐만 위치확인 아니 저게 내려와요 내려와 쉬익 하고 밑으로 내려와요 아 그래 좀 이따가 한번 눌러봐야겠다 지금 V는 근접공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뭐냐 이거 이거 쓰는 것까진 좋은데 저 좀비들 몰려오면 전혀 쓸모가 없어서 이거 다시 해볼게요 정말 뜬금없네 정말 뜬금없네 진짜 뜬금없이 무슨 다잉라이트처럼 아 도끼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도끼가 필요 없을 것 같애 아 근데 지금은 도끼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터레 친구들 힘내줘 힘내라 터레 터레 친구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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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까이 오면 그걸로 바뀐다 미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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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을 피하고 싶어도 그냥 막 싸우는 것도 안되네 도망을 가야되는 것도 있네 야 이거 어렵다 와이어로 도망갈거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럼 터렛을 아 터레 좀 옮기고 해야되는데 어우 젠장 터렛 옮기지도 않았는데 터렛 기다려봐 기다려봐 도망을 갈려면 터렛 아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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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쫓아와 털이 터진 것 같은데 우리 터렛 하나 포장나게 생겼네 V 길게 눌러서 전환 아 이것밖에 안돼 도끼가 무기 그거네요 야 우리 터렛 지켜 물 터렛 지켜 물 터렛 지켜 아 됐다 아 됐다 설마 4번이나 일해야 돼? 와 터렛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이야 어디로 가야돼? 이렇게 올라가네 저 무기가 사람 몸에 주입해서 쓰는 무기였던 저건가? 어어 심지어 난 지금 말을 못해 놀래라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이 느낌이 뭐지? 아 지점이구나 아 몬스터가 많네 이게 막 군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사람이 됐다가 막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쉽네 도대체 일단 노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완료 네 파란색으로 갈께요 파란색으로 갈께요 파란색으로 갈께요 오잉 오잉 뭘 끊임없이 싸우네 아 초록색으로 그냥 바로 가고 아 그냥 어렵지 않게 초록색으로 이제 간 다음에 근데 심지어 초록색은 또 길이 없는 길이 없어 길이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 걸까 4개를 다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순서가 다른 곳이면 빨간색 일단 빨간색으로 가자 그러면 인지연구소 어 뭐야 방금 아니 이거 왜 공포게임인데 왜 공포게임이냐고 잠수구 개방 뭐가 있네 가운데 아우 저건 누구야 총알도 없는데 물을 빼야 된다고? 나가지는 못하고? 물을 빼야 돼? 뭘로 빼야 돼? 어디 나갈 수도 없네 어디 나갈 수도 없네 버튼이 이런 것도 안 보이는데 천천히 에러 총 쏘는 것도 아니야 뭐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되는 거죠? 물을 빼야 된다며 물을 빼야 된다며 컴퓨터도 안 눌러줘 뭔데 아 이걸로 깨는건가? 아 근데 그 이거는 그 큐라고 떠있어야지 뭐가 되더라구요 여보 이거 그냥 안 나가요 그냥 나가지 않아 이 밑에 뭐 있나? 뭔가 버튼은 없는데 나가기도 안되는데 여기는 아닌거 같애 문이 닫혀있고 자 잘 찾아볼게요 왜 너무 뜬금없어 탭을 눌러도 뭐 아 여깄다 그래 나가기가 안되잖아 아 표시를 해도 저것밖에 안되는데 뭐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뭐야 일로 나가는건가? 아 위에 뭐가 있었구나 이제 봤네 천장을 보지 않았군요 쟤가 물을 뺄 수 있는 버튼 물을 뺄 수 있는 버튼 어 탄약이다 탄약이 뭐 그대로 있네 여기저기 오오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는건 아닌거 같네 들어가는건 아닌거 같네 이 밑엔거 같네 가자 길이 안보여서 뭔가 했네 아 아 뒤에 문열렸어 문 열리는 문 열리는 소리가 1, 5 2, 3 2가 아니야? 3, 5 1 3? 똑같은 숫자 방법인 것 같은데? 3, 5 3, 5 5, 1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맞췄지? 나 어떻게 맞춘 거야? 잠겨 있다네? 반대편 먼저 가야 되겠다 중복되는 숫자 아무거나 한 건데 이게 맞네 퇴직 완료 하나 둘 어 근데 하나 더 못 찾았는데 어 하나 더 어딨까? 오 노노노 노노 세 개인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건너편에 있었네 그럼 이거 먼저 해 아 다시 아 건너편 생각을 못 했네요 아 다시 아 건너편 생각을 못했네요 다시 스피드 스피드 셋 나이스 나이스 스피드 물 빠진다 음 맞네 주입당했네 아까 아까 찾은걸 헉 우리 몸에 우리 몸에다가 쓴거야 그걸 와 개소도 4명이야 그러면? 와씨 총알도 얼마 없는데 큰일났네 아 와씨 아까는 터렛이라도 있었지 와 이거 어떻게 아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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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이걸로 싸워야지 잘 싸워지네 아 얘네들은 이걸로 싸워야지 잘 싸워지네 아 아 얘는 그래도 아까보다 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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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보단 쉽네 나이스 아까는 싸우는 방법을 몰랐어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는 이 녀석은 누구 누군거지? 이 총보다 피해량이 더 높은거? 아 이걸 해야되겠다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오 휠체어가? 오우샛 하 아니 뭐야 이거 단체로 이렇게 몰려오면 누가 어떻게 살아 말이 안되지 않아? 어디있어 아깝게 죽어가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 뭔가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통과한 것도 아니었어 어 휠체어 오 잠깐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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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뭐야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헉 아 얘 누구지? 아 갑자기 이름 생각한다 얘 헉 아 진짜 복제인간인가? 대박 아 왜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데? 저기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데?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데? 네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데? 지금 너네들보다 내가 더 지금 미칠거 같애 얘들아 어둡이야 얘들아 어딨니 도와주러 와 나 지금 정신이 운전치 못해 정신이 운전치 못해 도와줘 정말 뜬금없네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지 빨간색은 그렇다치고 노란색도 그렇다치는데 반대편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좀비들이 약간 실패한 사람들인가 그냥 내 기억 속에서 나오는 환각인가 잘 모르겠네 뭐야 뭔가 위층이 있는데 뭐지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구간 아닌가 본데 훅을 쓸 수 있는 구간이 표시가 되어있는 아 저기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네 위쪽에 길이 있었네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제품을 사놓고 제품 설명서 안 보는 스타일 제품 설명서 안 보고 어느 쪽이야 내 편이구나 그냥 보지도 않고 뭐야 뭐지 얘네들 이게 내가 실험체 중에서 성공한 사람인가 보다 이걸 주입했을 때 추적해 케이스 여기 싸우기 되게 힘들게 생겼는데 오 이상한 선이 뭐야 저 선이 뭐야 베놈이다 베놈 아 아 아 아우씨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비켜봐 비켜봐 아 아 비켜봐 비켜봐 아니 나 날아 날아오르고 싶다고 아우씨 미치겠네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와라 나와라 어떻게 해야 나오지? 얘는 근데 근접으로 싸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총알 두개 있구요 올라와 올라와 오오오오 흔들리는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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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되 찾아 누가 자꾸 케이스 거려 뭔가 꿈틀대는 움직이는 걸 찾아 여러분들 찾아봐요 아 저기 있다 아 걸렸어 걸렸어 어우 뒤질뻔했다 얘는 도끼 들고 싸울 걸 그랬다 멀리서 쏘는 이 차라리 붙어서 쐈어야 되는데 아 저기 싸웠어야 되는데 아니요 쿨 오브 데티에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지금 공포 게임 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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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되게 화학무기까지도 알겠는데 어 잠깐만 총알 아까워 아 드럽게 아프네 그러니까 실험체였나봐 팀에 있는 사람들 다 실험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관리동 군인들한테 저걸 몸으로 집어넣은 거지 군인들 그런가봐요 실험이 성공해서 완성된거지 나름 대우를 받았네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 근데 얘는 기억이 없는건가 저게 뭐야 어 끔찍해 저 눈알 징그러워 첫번째 보고서 수근수근거린다 보고서 두번째 꺼야겠다 어 어 아 너무 싫어 와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거 무관구 집혔습니다 미친 어우 세번째 보고서는 어디 쓸까요 위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가운데 있나 Dude 이거 혹시 잡을 수 있나 때리 부실 수 있나 이게 연구원들인가 봐 빨리 처리해야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마네키니가 다시 일어날 것 같아 됐고 세 개 하나 더 있어? 빨리 처리해서 다행이다 보고서 세 개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있나? 오케이 여기 있다 아 여기 또 있네요 어어 얘네들 개빨라 뭐야 얘네들 달려오는데? 걸어오는 게 아니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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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됐지? 오씨 무서워 마네킹 너무 싫어 아 이거 넣고 마지막으로 어서 호우 아이씨 뭐야 얘랑 싸우는 거야? 아 쟤 잡아야 돼? 어디서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아이씨 아이씨 너무 많아 잠깐만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이씨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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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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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됐다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일자로 아이씨 아이씨 앗,은거 다. 플레이에게, 포멀다. 에잇, 엇. 아놔. 됐다 와 됐다 됐다 빡세대 그렇다면 이 친구도 거기에 있었다는 소린가? 디렉터 킥카드 액세프트 아까 내부에 얘기했잖아요 내부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때 오오오오옹 아이 젠장 다 어디갔어? 다 갔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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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9층 9층 사도 사도 아프트워드스 웨어 리헤밀테드 뭐야 아니 진짜 공부게임 아니에요 이정도면? 아프트워드 여기도 베놈이 있었네 아프트워드 아니 이게 뭐야? 드럽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싸우라 오 많긴 많네 여깄어 총알 아까우니까 얘네들한테 쓰면 안돼 아 이거 근데 장전이 느려서 잠깐만 아 이거 근데 장전이 느려서 어어어 어딨어 어딨어 대왕만 잡으면 돼서 어어어 오 씨 오케이 진짜 환각일까? 이게 정말 진짜 환각일까? 이게 진짜 환각일까? 케이스 우리 뭔가요? 확인해보세요 누군가가가 크고 아무튼 이게 뭐지? 뭐지? 그 Pantheon 이게 뭐지? 발전소? 네요 케이스 케이스 둘이 모두 다른데. 그 눈에 눈에 눈을 보였다. 다시 다시 본 적이 없지. 그럼 여기에서 꺼내준다. 진짜 딱 그런거 만드는거지. 인간 병기. 인간 병기 만드는 물약인거 같은데. 대책감 따위. 대책감 따위. 안 들게 하는것도 있고. 시리즈. 내 관심이 있었나? 아니야. 디스크 깔아졌어. 맞습니다.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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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다. 그래. 전염 도대. 아. 저게 전염이 되는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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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주입 같은 건 아닌 것... 어... 어? 헤로우... 헤로우가 저걸 알고 있다고? 저 사람 왜 저기 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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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렇게 주입당하고 싸우면은 PTSD는 없겠다 야 자기는 좀비를 잡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사람인데 물론 그 생각조차도 못하겠지만 그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도망가는 병사도 없고 일요일 뒤로 오후 일요일 뒤로 엉젤 .... 고음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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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ina I have a contact that might be willing to shed light, how's that? Well, it's help Felix, uh, connect the dots here. So, have you too. We need a plan. This is why I'm telling you the hero. I need to know why the hero was there. Can I talk to you? Can I talk to you? I can't teach you. This is how I felt when I was fighting. I'm going to get too fast. I'm going to get too fast. Oh, it's too hard. Oh, it's too hard. It's too hard to fight. It's too hard to fight. Let's go to the next one. Two mission left. Three? Two? Three? No. If it's space, it's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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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roller. I don't know. Felixがディ스크 영상을 캐보니 Pantheon 이 아발론에 위치한 카지노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서 포코 실력 좀 발휘해 봐야겠어. 루타치 카지노와 자료실에 Pantheon이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쇼. Let's go. Let's go. This is like GTA. It's in the casino's archive room. As for the wire mentioned on the disc, Pantheon is funding their research through London casino money. Whatever's in that box, my money says it points us right to Gusev. That's the hope. So we're gonna blow open their vault, but it's not the cash we're after. Inside the vault is the only place I can override the archive room's security. And while the Lutatsis are distracted by our heist, Case is gonna infill the archive room and find the box. Even getting close to that room will be tough. Not if casino security escorts Case right into the wing containing the archive room. Where they usually question persons of interest. Case is going to get captured on purpose. Precisely. It's dangerous. And it's gonna take all five of us to pull it off. Starting with me at the high room table. Winning big there sets our whole plan into motion. We'll be ready. I know you will. Let's find out what the Pantheon's hiding in that 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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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영상미가 너무 좋다. 영상미 너무 좋다. 나 이런 영상미 너무 좋아해. 이건 진짜 히트맨처럼 해야 되겠네? 히트맨 하는 것 같다. 아 좀 더 이쁘게 입고 오지. 어 호텔 멋지다. 카지노. 호텔 안에 카지노가 아니라 그냥 아예 카지노인가? 그냥 카지노네. 카지노 되게 좋다. 아 보관해야 할 무기가 있습니까래. 대박. ich... This place will also help me. In the middle of something else. Ratshawfm. At the front of the card display, the sign in front of the card display. To the right of the bar. I'm going. I wouldn't go. This place will bring you back bad memories. I said something. I was on Chertoubemble. I was hurt. I killed the business. It wasn't pretty,rop. These days, Casino Lutatatsi is a neutral space. The other Avalon faction are in respect that. 오호 중간에 이런 구간도 있어 잘 보고 가야겠네 돈도 주울 수 있네 와 아저씨 잭팟 잭팟 와 잭팟 미쳤다 방금 잭팟 터졌어요 아저씨 아 내가 보니까 갑자기 안 터졌네 한 번 더 해보실래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번엔 터집니다 분명히 터집니다 안 터지네요 아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내가 보자마자 실패하는 거지? 야 변신을 참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잠입하는 거야 세브 나보다 더해 나보다 더 잘해 나보다 더 잘해 포커 칠 시간이다 오케이 이 문은 다시 나 볼까? 아이고 아쉽네 와 이게 뭐야 나 이런 건 처음 봐 이게 뭐야 이 주사위는 뭐고 뭐지 이게 나 이런 게임은 처음 보네 이거 뭐예요 이거 주사위 던져가지고 여기 막 배팅을 하는데 여기 막 칩이 올라가져 있네 아 점수로 하는 거예요 여기 뭐 특이한 것도 있다 이건 본 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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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 이건 본 것 같아 이 쪽이군 워낙 이런 유 쪽에 게임을 잘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어? 아 나 포커 못하는데? 포커 할 줄 모르는데? 미스터 마셜 미스터 마셜 미스터 마셜 미스터 마셜 웰컴 시니어레 이 게임 이즈 올덴 포커 워트 위너 리시빙 다 하이로러바 어? 나 할 줄 모르는데? 볼까? 어 그치 이런 자잘한 것까지 하게 두진 않겠지 아 주인공은 항상 잠일이여 어 잠수 아냐아냐 어 야 잠깐만 잠깐만 가는 길이 어딘지 까지는 봐두고 가자 아 아 이거 처리 안 다 잡고 가면 안 돼? 다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 굳이? 편하게 가려면 뭐 어 근데 다른 녀석 또 있네 이거 카메라로 또 찍어서 저기 어딨는지 이런 거 봐야되는구나 아 아까 저쪽에도 하나 있던데 오케이 아 굳이 안 찍어도 되네요 어 오케이 하나 컷 어어 여러분 빨리 처리하면 되지 왼쪽이 하나 오른쪽 아씨 들켰는데 아 들켜버렸네 앞쪽에 한 명 더 있었구나 애들 내 위치는 아나? 아 여기구나 안 보인다 아 벽이구나 총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얼마 없네 그렇지 이게 암살이지 이게 암살 오 야구방망이도 있네 아 편하다 이제 뛰어다녀도 되겠는데요 다 잡고 가면 되는 거라서 문제 없지 가자 다음 이쪽은 혹시 모르니까 아무도 없군 혹시 몰라서 던져봤는데 아무도 없네 됐다 끝 핵킹 완료 경비가 문 앞에 있다 겟레디 겟레디 고 어 어 오 마이 갓 일부러 일부러 잡혔는데 아씨 아프네 일부러 잡히게 되는데 아프네 이씨 이씨 이렇게까지 맞아가면서 해야겠어 아이씨 아이씨 아저씨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줄어들는데 목소리가 줄어들는데 나 할 줄 모르는데 알아서 하는 거겠지 저 할 줄 몰라요 저 할 줄 몰라요 저 할 줄 몰라요 또 하네 이봐 카드가 두 장만 있는 게 확실해 카드 좀 열어보게 아이씨 한 번 더 베팅 두 개 걸어 난 하나 체크 체크 오케이 음 한 번 더 콜 한 번 더 꼭 저렇게 카드 하나를 내려놔야 돼 꼭 저렇게 카드 하나를 내려놔야 돼 아이씨 아이씨 세브 조용히 해 마르샬 뭐라 하이 카드 이러면 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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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 눌렀어 몰라 몰라 뭐야 뭐야 나 포커 몰라 아니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나 이러면? 헉 지면 다시 하는 건가? 아아 나 포커를 몰라 아아 아니 이게 뭐야 포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나 포커할 줄 모른단 말이야 풀하우스 나 포커할 줄 몰라가지고 또 해팅 올인이다 내가 이겼다 내가 가져가게 됐다 저 사람 혹시 속임수 쓴 건가? 그래서 지금 승복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아이씨 가서 게임이나 더 배우고 오시지 애송이 게임이나 더 배우고 오시지 내가 타짜였네 타짜였어 여기 여기 있습니다 표 있습니다 타짜 입장합니다 타짜 와아 주변에 산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펠릭스 펠릭스 펑펑펑펑 펑 작동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나도 한판 때리면 안되나? 해보고 싶은데 하한들이 기계에나 기계가 고장 났어 잠시 와아 와아 스우우우우 스우우우우 야아 돈 많이 나온다 야아 돈 많이 나온다 야 이거 다 주워가면 안 돼? 대박 야 이거 다 주워가면 안 돼? 대박 주워간다 주워간다 이분 주워간다 이분 주워간다 저걸로 게임하고 있다가 오 내꺼야 오 내꺼야 오 내꺼야 무기같은거 없는거 보면 조용히 가야되는거 같아 헛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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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플로피 디스크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플로피 디스크 진짜 오랜만에 본다 리셋 리셋 하나인가? 한명인거 같죠 보자아 자 1 2 6 7 요기 1 7 아니네? 4개네? 잠깐만 이게 지금 모양이 4개네 또 1번이 아닌가? 2 6 7 2 6 7 6은 맞아 7 6이네 이번에 이번에 오케이 오우야 잠깐만 하나 더 있다 아까 하나 있었는데 아까 하나 있었는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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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요런 오 큰일 날뻔했다 문소리 들려가지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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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어떻게 알지? 아 저기 하나 더 있다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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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됐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약간 은신? 은신으로 처리 아 이거 못들어가잖아요 여기 얘는 처리가 일단 가능하겠죠 6 2 7 6 2 7 2 6 7 7 6 2 7 6 2 됐어 오 오 오 오 마이 갓 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 조용히 아 조용히 갈라 했데 그거 왜 아는 척을 해가지고 너네 아는 척하면 내가 기절시킨단 말이야 사이좋게 사이좋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한 명밖에 없는 거네 이제? 개이득이네? 범죄현장 사진찍기 267 어 똑같네? 726 아니네 762 쉽네 쉬워 이지 어? 빨리 해야 돼 뒤에 오는 거 아니야? 기억 그 다음에 아 아 그 다음에 카드인가? 맞네 카드네 카드 복제인가 카드 맞는 거 같은데 맞네 카드복제다 뒤에 소리 들리는데 맞네 맞냐 이거 아 7이다 57 봐봐 시옷 복사인가 복사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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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자입니다 기자입니다 당신을 패로운 기자입니다 좋은 세상에 가시게 됐어 나가자 감히 내 인터뷰를 거절해? 감히 내 인터뷰를 거절해? 깜짝 놀래라 아 술 술 먹어도 괜찮은 거야? 술 먹어도 괜찮은 거야? 술 먹자 술 한 잔 주세요 내일 먹던 걸로 바텐더 내일 먹던 걸로 한 잔 여기가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오니은 트리 카드 인 험 도착해 그거 같다 영화 중에 뭐지? 마술을 하는 영화 있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거 같다 금고 보안 패널 마법사들끼리 트릭 써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Cen 이 땅이 어떤ところ였는거야? 몰래 가는 거였어? 아 몰래 가는 거였구나 아 놀랬네 어쩐지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져 있길래 아까 하나 일단 2명 확보 오른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명 뒤돌면 얘는 좀 처리합시다 얘는 좀 거슬릴 것 같아 돌아 돌아 뒤돌아 뒤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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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언제 도는 거야 오케이 저쪽에도 있다 오씨 나이스 또 있나? 세 명인가? 아 저기 하나 더 있고 네 명? 네 명이 끝이야 아 가기 복잡하네 저 친구 돌아가면 가야겠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됐고 아 이거 돌아서 가고 싶지 않은데 결국엔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아 저기도 있다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어 저기까지 올게 어 그럼 얘는 혼자네 쟤네 둘은 지금 내가 안 보이니까 쟤네 동선에 안 보이게 아 너무 잘 보이는데 됐어 아 아우 오씨 잘못 눌렀어 아우 깜짝이야 아 쟤네 둘은 겹치니까 바로 죽이기가 좀 그래서 너 일로 나와 화장실이구나 여기 화장실이구나 아 저 걸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우 개이득이네 아니 쏜 거 아니에요 여기다 두면 아무도 모르겠다 얘 어디 갔어? 왜 갑자기 저기로 갔지? 이걸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걸려서 죽었어 저 앞에 있는 녀석이랑 시리즈.. 쟤네 어색 쟤네 아 Velma 쟤네 아 아 어디서 소리 나는지 모르지 잘 가시오 구메위만 끝 여기 금고니까 돈 좀 돈 좀 돈 좀 주세요 아니 많은 돈을 내가 쓸 수가 없어? 대박 아니 이 정도는 줘야지 이 정도면 줘야지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돈 너무하네 정말 한 번에 최대 두 개의 무기의 카트 보관할 수 있다고? 뭐야 이거 칼도 있어 미쳤어 이건 다 샷건이고 와 무기 창고 대단한데 AK AK 너무 흔해 AR 무기 다 챙겨야 되는 건가? 저 뒤에 있는 거 뭐야 이런 거 챙겨야지 하나 더 샷건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됐어 가자 아니야 샷건 됐어요 가자 직원인 척 직원인 척 이거 근데 무기 말고 여기 돈 넣을 수 있니 얘들아 불쌍한 직원 불쌍한 직원 여기다 둘게 C4 들고 여기다가 설치 오케이 음 예에에에 254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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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내가 하는 거야? 오오 가까이 가서 터뜨릴 뻔 야 빨리 챙겨야겠다 터진 거 하나 하고 그냥 어 이거 뭐지? 이동하고 옮기고 빨리 무기를 지불해 아 이게 더 좋아 이런 총이 좀 더 아하 싸움이군요 아 단발총이야 얘 잠깐만 어딨어 총 총 다른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아 총 이상한 것만 잔뜩 집은 거 같은데? 성능은 나쁘지 않네 어 솔선 때문에 못 나가겠네 어딨어 다행히 동시에 오 어 됐나 어 같은편 쏘겠는데 저로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야 비켜봐 나 앞에서 그러지 말고 비켜봐 나 AR만 잔뜩 챙길걸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런식으로 쓸 걸 쓰면 유독 부두독 부두독 아이씨 통화도 많이 없는데 몇 명이나 있는거야? 카지노가 커서 그런가 싸우는 사람이 많네 와 근데 이건 반동 심하다 아 카트를 밀어야 돼 저거 보다가 아 나는 대화를 못봤어 이게 나야? 나 너무한거 아니야? 난 이렇게 쳐박고 있는데 난 아까부터 계속 쳐박기만 했구나 칼 대박 이게 이렇게 된다고? 살상 장비 없음 난 이제 단검으로만 싸우는건가 아니네 총 있네 돈도 좀 챙기고 샷건도 있네 좋다 음 아냐 이 총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SMG 소음기 빠른 장전과 소음기? 소음기? 소음기로 가자 가자 어차피 싸울꺼 소음기가 무슨 소용이냐 소음기가 무슨 소용이냐 다운 마 맘 마 맘 어긴 안되네 그냥 가면 되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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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쉬워 돈 챙겨 돈 돈은 또 안챙겨지네 어 아파라 샷건이었구나 아이고 아 우리 팀이었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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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어 민간인들이랑 구분이 안되는데 잠깐만 그냥 막 쏴도 되는건가 총이 어우 좋아 어 무책하니 좋다 아 우리 팀이야 얘들아 바로 앞에 있는데 처리안하고 뭐하는거야 내가 총을 맞았잖아 여기서 이런것도 준다고 앞에 싸움이 좀 길어질 예정인가 오 아드레닐린이도 있네 이게 뭐지 저 녀석들이 문제네? 방패 돌고 있는 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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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봐라? 아니, 이것들 봐라? 아니, 카메라 말고! 하나 컷 한 명이 어그로를 여기서 끌고 있으면 잡을 수 있겠지 어휴 씨 야! 이 지식 아, 됐다 된 것 같은데? 총알 좀 가져갈게 위에 있다 아, 이쪽이 아니야 약간 그거야 그거 탱커야 탱커 총 들고 여기도 있네 어, 저리가 쟤 봐 이건 어디에다 쓰는 거지? 어, 나 갑자기 총 바뀌었어 어 어 슬턴 슬턴? 어디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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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야야야 가까이만 가도 터지는구나 아, 자꾸 아, 자꾸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해요 어디서 어디서 갑박 보너 쟤는 술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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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헉, 개 많아 헉, 개많아 또 있나 어, 미안 미안 또 쐈네 에이 아, 아이 확인 선생님! 잘 안 보입니다 다 된건가? 됐다 어두우면은 잘 안보여 으흠 으흠 음 과학자 찾아야 돼 어 근데 이런 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 나 훗날 탈모가 있을 것 같네요 앞머리가 너무 앞이 너무 휑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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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으로 가야되겠네 도망가려고 이 정도면 나는 그거 아니야 불사신 아닌가 자 880원 이번엔 좀 많이 갖고 왔네요 장전속도 빠르게 하는 거라 전력 질주하는 동안 재장전하기 아 이거 필요했어 이것도 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 3명 연달아 쳤지 우르르 몰려오면은 아니야 체력은 뭐 크게 필요없는 것 같아 쉬면 되는 거라 무기에 어 탄 분산 범위가 감소 스코프 탄환 관통력 이거 탄창으로 갑시다 그냥 탄창으로 가고 어 다음 미션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어 뭐야 어 맞네 이런 공간까지 있으면 하나 둘 셋 지금 딱 세 개 남은 것 같은데 아 읽어봐야 되는데 그냥 넘겨버렸네 나도 모르게 그냥 넘겨버렸다 나도 모르게 그냥 넘겨버렸다 여덟 개 개 개 많이 남았는데 아 왜? 으응 으응 그래픽은 장난 아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이 근데 진짜 대단하다 이거 이렇게 딱 보는데 진짜 영화 같아 영화 같아요 영화 와 와 이거 좀 더 얘기해 보고싶어 뭐 좀 더 얘기해 봐 의외로 선글라스 벗으니까 되게 순한 인상이시네요 심주님 대령인가 되게 순한의 눈이에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으윽 으윽 그쪽이야 그냥 사람이 탔는데? 아 저기 저기 있구나 아우 아파했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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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두 명 컷 으윽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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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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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건 근데 진짜 반동 너무 심한데 이 총 천천히 쏴야 돼 천천히 아 또 수류탄 어 또 수류탄 수류탄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수류탄 또 아 아 뒤로 좀 빼야되겠다 아이씨 어디서 쏘는거야 아 옆에 까지 내려왔구나 또 어딨어 아 어쩐지 아 아 아 아 아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다 위에 있는줄 알았어요 다 아니였네 우리팀 잘하네 다 처리해주는데 어떻게 몰래가지? 아니 몰래가야 된다며 아니 몰래가야 된다면서 수류탄을 왜 던지는 거야 몰래 갈 생각이 없었네 몰래가야 된다며 아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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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도 그거면 나두 이렇게 쏟아 오우 얘 유... 유... 이거 그거지 아우 미친 이거 개 아파 아 아파 오우 좋아좋아 이럴때 이런거 버류가 아까우니까 마음껏 쓰는거야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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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친구들 그 앞에 있으면 총을 맞지 왜 내 앞에 있어가지고 자 총을 좀 갖고 올게 좀만 기다려봐 잠깐만 여기 총알 한통 남았거든 다 쏴야지 다 쏴야지 아니 이거 동료를 방패 삼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아 뭐야 우리 팀인줄 이거 빨리 올려야되겠다 이 중장비 저거 저거 방패이 그 안에 있는 애들 데미지 들어간다 정전 많이 나와서 큰일났어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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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그냥 몽둥이로 못 때리나 시작된다 어 네 어디 가 이러야되는 직접가서 때려야지 그치 총알이 아까워서 안되겠어 ㅋㅋ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지 안되겠다 오 가서 확인해봐 나는 이거 좀 챙기고 갈게 조금만 어? 부상자가 아니었네 근접무기로 쓸거 발견 망치 좋지 사거리즈인가? 나이스 모으읍 모으읍 점점 많이 나와 애들이 점점 단단해지는데 오우씨 오우씨 놀래라 괜찮아? 방금 넘어진거야 뭐야 아 아 우리팀이었어 아 아 아 우리팀이었구나 쏘리 쏘리 아 이름이 안뜨잖아 아이 이름이 안뜨니까 우리팀이지 이름이 안보이니까 잘 안보이잖아 오마이갓 그래서 적팀인줄 알았네 아 아 우리팀이자 또 또 또 또 쓴다 다음 다음 괜찮은 총 없나? 총들이 영 다 별로네 방금 쓰던 총 괜찮은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총알 여깄다 총알 여깄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까 그 총 어딨지? 아 이게 더 낫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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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야? 아우 아우 와 씨 암호를 손상시켜야 돼? 야 오마이갓 잠깐만 잠깐만 어어 아 그냥은 안되네 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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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기 개 힘드네 좀 근거리에 뜰 수 있어가지고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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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죽었다 와.. 암디 진짜 안녕 근데 장갑병이 너무 많은데 저거? 샷건을 들고 있는 애들 없나? 이럴 때 데뷔해서 샷건이 필요한 거네 아 얘 데미지가 얼마 안 나오는데 어우 차라리 이렇게 줄여야지 아우씨 아씨 아 쟨 그게 안되네 아 쟤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이제 쟤만 잡으면 돼 쟤만 아 또 있어 쟤 아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다 잡았어 어 잡았어? 누가 잡았어? 누구야 누가 잡았어 어 난 아닌데 누가 잡았어 어 뭐지 누가 잡은 거야 움직여요, 차량 앞에서 내가 잡았어? 아 그래요? 내가 잡았군요 몰랐네? 다른 애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총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아 영... 별론데? 오케이 가자 총 되게 별론데? 샷본 샷본 아니야 이걸로 가자 뭐든 잡을 수 있으면 됐지 용의 순결 뭐야 이거 일단 이거 하나 끼고 가자 야 야 잘 안보이는데? 뭐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 또 있어? 총들이 다 별로야 아우 미친! 아이 깜짝이야 칭 고비 트랩 같은 거 있나 보다 아아 아이 미친 수류탄을 던질까요? 동네 뭘 조심하라는데 뭘 말하는 거야? 아 저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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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용기 때문에 아 아 아 이거 우리 팀이 앞에 있어가지고 아 캠페인 캠페인 예스 캠페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우리 팀이 막아주고 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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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어? 여기가 아니잖아 맨몸으로 갈 수는 없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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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후우 타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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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기고 아니고 저걸... 까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야 저거 탱크는 어떡하냐? 어우 여기가 선이네 탱크 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안되겠네? 이게 또 좋은거 같고 이게 또 좋은거 같고 이쪽이야 야 이게 무슨...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아군은 우리 4명밖에 없겠지? 어 설마 나 탱크 타는거야? 대박 아 이야아아아이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다 죽어 다 죽어 어딨어 그냥 길을 뚫고 가야돼 안그러면 탱크가 부서질 것 같은데요 발사 와 나이스 한방이면 죽었어 여기서 꼬 판테온의 목표가 뭐야 너 판테온에서 뭐랬어 증폭시킨거구나 마지막 기회다 판테온의 계획을 말해 거짓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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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줄 알아서 에들러는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터프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별로다 성격 이제 판테온으로 제대로 들어가네 제대로 좀 힘입으라네 침투하는구만 아 이거 뭐야 여기서부터 설명이 다시 들어가네 아 죽을 걸 그랬다 아 이게 들켜버렸네 아 넘어가기도 안되네 다시 할게요 그냥 죽을 걸 그랬는데 죽는 게 더 나았겠네 완전히 다시 시작이라 하 입는다고 안 춥진 않겠지 이 군복이 어떻게 입어도 춥기 때문에 저렇게 입이랑 다 가린다고 해서 저렇게 입이랑 다 가린다고 해서 하나씩 설명 다 들어야겠군요 아주 놀라운 레이더 디쉬 응 그래 그 부분에 대해 말해야 돼 그 디쉬에 대해 말해야 돼 아 아 근데 쟤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부터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 있는 친구한테 들켜버렸네 어떻게 해야 되지? 불러내는 방법도 딱히 없는데 저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제일 낫네 네 나머지 두 개가 폭탄이고 아 나 이렇게 막 누구 꼬시고 막 이런 거 싫은데 그냥 시원하게 다 꼬시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나와 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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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노라 오케 다 다시 갑니다 다시 출발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여기 사람이랑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똑똑 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누가 여기서 우리를 공격하겠어? 아니겠지 그냥 누가 고물이라고 하는 소리 듣고 궁금해져서 아 고물 가자 고물 약간 신경을 긁는 듯한 예리한 눈썰미 시뮬레이션? 오... 문섭칸 시스템 오작동 일레본 일리레이 무전기 무전기 여기서 좀 단서를 얻고 가면 되는구나 일리레이 일리레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오 더 구체적으로 들은거 없어? 어? 어? 가상... 아까 뭐지? 가장 시뮬레이션이라고 했나? 어 어 어 어 어 어 방금 시뮬레이션 아 미친 내가 제대로 잘못 눌렀어 아이씨 아 젠장 보는 눈이 좀 있는데 아 근데 어떤 기회든 괜찮아가지고 아 아 안에 아무도 없니? 자는거야? 오케이 단검 오케이 단검 어 데미지 아니 뭐 이런거 다 뒤져야되네 일단 총은 집어넣고 아 쓰읍 하아 미치겠네 에? 아니요 죽일생각은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흠 아 으응 UW only 으응 아멘 들키면 안돼 들키면 안돼 들키면 안돼 됐어 됐어 문 닫아 이쪽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 자물쇠 따기 애매하거든요 저 사람을 이 사람을 처리하는게 맞는거같아 어 아 저기있는 애가 봤구나 헐 큰일났다 들어온다 이거 조용조용 무슨소리야 무슨소리야 조용조용 가자 이응 이응 칠 이 이 이 번 오 번 이카 이카 3번 이카루스인가 맞는거 같은데요 이카루스 같은데 맞네 이카루스 도심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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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졌어 ㅊ 그 다음에 6번 치 치 치 니은 니은 친구 친구 이카루스 친구 자 그 다음에 보자 대화를 한번 해볼까 말로는 잘 안될거 같아서 사실 오 여긴 좀 많네 헬기는 이쪽이고 방금 그 얻은건 헬기고 이제 여기는 샘사이트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5개야? 와 1,5,3,8,7 오 3개도 맞았어? 야 잠깐만 1,3 아니야 5,8,7 맞았어 대박 그러면 그러면 3과 1도 아니야 그러면 8,7이야 0,5 숫자가 겹치려나? 이 정도면 겹치는건데 0,5 뭘까? 0,5 7,8,7 찍는거 미쳤네 하하 야씨 아니 이거 어떻게 맞췄지? 이거 어떻게 이걸 맞췄네 또 오 이게 더 좋아보인다 이걸 이거랑 바꾸고 야 이걸 어떻게 맞췄냐 오 이거 근데 총 집어넣는 키가 뭐지? 이거 총 들고 있으면 안되지 않아? 아 들고 있어도 상관없네 이제 폭풀물 설치를 해야하는데 저쪽인데 이거 뭐 열고 들어가는 뭐 방향 있지 않았던가?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었구나 굳이 안 열어도 됐었네 아 لا 제가 볼거 같은데 아 어찌던만 아 제가 볼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아 아 아이씨 됐고 여긴 클리어 그 다음에 몰래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저건 됐고 헬기에 실 거 됐고 저게 문제네 저건 이제 헬기 쪽으로 들어가니까 됐는데 대화를 한번 시도해볼까? 크로스 대화를 한번 진득하게 해볼까요? 난 여기 첫날부터 있었어 세탄도 아직 안 내린거야? 예리한 논설미 자 갑시다 기억해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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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X G-CX-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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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내일까지 이 신규 탄도를 장착하지 않을거야 내일까지 일정을 앞당길수도 있다고 벨라루스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 온거잖아 벨라루스 당장 하라고 일정이 바뀌었대 아 이거는 읽을 시간도 없네 에이 젠장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알아요? 두 명밖에 없거든요 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클릭이 안되네 그럼 괜히 이 사람을 때려 눕힌 건데? 아 이 안에 못 집어넣었나? 일단 사각지대 여기 소음기 달려있지 어차피 여기 소음기 달려있지 어차피 컴퓨터 좀 쓸게 컴퓨터 좀 쓸게 컴퓨터 좀 쓸게 이응 이응 이 오 아 왜 들어와? 너 왜 들어온 거야 갑자기? 너 왜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래라 에이 깜짝 놀래라 일하고 있는데 노크는 하고 들어와야지 오리 이응 그러네 오리온이네 오케이 오리온 그 다음에 미음 뭐 뭐 뭐 목표 오리온 목표 오케이 됐어 기왕 이렇게 된 거 두 개 같이 파괴할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두 개 같이 합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두 개 다 같이 하지 뭐 뭐야 이 이 이 이 코 콩가 이 카 아 이카루스다 아닌데 이카 사 사 이 뭐야 이카루스 맞네 맞네 이카루스 아까랑 똑같이 목표인가? 5번 코 키읕 7번 코 2번 코드 코드 같은데 코드 이카루스 코드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세 개 끝 깔끔 깔끔 자 가보자구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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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문 한 번 닫아 아니 안 닫아주네 해커 아니냐 이 정도면 그 다음에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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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파라다이스 는 아니겠지 파나 파 파 파노 파노라마 파노 9번 6번 피읍 피읍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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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3081 96 96 96 427 4 4 4 4 4 7 4 4 4 4 4 5 5 5 4 5 5 6 6 6 6 5 6 6 5 6 6 5 여기 와 있네?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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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산채로 잡아야지. 이유를 좀 묻고 싶다. 헤로 왜 있는 것이냐.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아아아아아. 와우. 다 붙으셔! 시원하게 다 붙으셔. 와 이거 다 터뜨렸는데 오케이 그치 그치 오 얘 잠깐만 어디서 쏘는 걸 봐야 되는 거야? 뭐야 이걸로 아래 병사들 다 잡아야 되는 거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우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잡았다 이걸로 아래 병사들 여기 있다 로드 컷 어디 있어? 이걸로 아래 병사들 잘 보이지가 않아 랩을 타고 오케이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 이걸로 아우 두개다 더 쪘어? 디스웨이 잘 쏘네 오 아파 나 방금 총 바뀌었니? 어쩐지 쏘는게 다르더라 렛츠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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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오른쪽에는 없지? 다 저기 있지? 어 근데 연기 때문에 잘 안보여 잠깐만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겠다 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냐? 얘네들 안 움직여? 얘들아 가자고 오 오 고고고고 옥상 있더가? 아 저 중갑 중갑 적이 또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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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안에서 탄약 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If 다 저쪽 에서 오는건가? Come on 가자 죽어 이놈아 어 ark 도망갔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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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en요 아이고 크 죽임 됐나? 발을 쏘면 안되나? 와 쟨 어떻게 잡아야 돼..잠깐만 저거 어떻게 잡아야 돼.. 애들아 잡아봐 빨리 갈까라 갈까라 날 보고 있으면 뒤에 애들이 잡아주겠네 발가락 발가락 됐다 발가락 발가락 아까 어딨어 여기였던가? 아니 어딨어 아까 그 보급 어딨어 보급 어느 방이야 어느 방 이 방이였니? 그새 다 써가지고 오케이 됐다 가자 가자 저 방패의 단점이 이제 발가락이 발가락이 보인다는 점 아 뭐 여기 탄핵 다 있었네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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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뭐에요 뭐 빨리 호다닥 잡으면 되지 어휴 아우 이 자식 그냥 맨몸으로는 싸우지지가 않네 으엣 에앗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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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히히힛! 어우씨 던지는 애들은 좀 그래 흠흠! 그거 같다 헤로우가 약간 악의 무리 같은 느낌 이건 진짜 어떻게 쓰는거지? 뭔가 공격력이 오르는건가? 오오오오오 어우쉣 가까이를 못가니까 이거 하나 달고 이거 죽고 이거 죽고 아이씨 이것들 봐라 아이씨 아이씨 아니 우리 지금 다 어디갔어 팔팔팔팔팔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내 총알을 너무 많이 썼다 저게 무슨 소리야 해로우 이게 무슨 소리야 해로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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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콘잇 샷콘잇있나 여기? 잠깐만 샷콘은 없네 어 어 어 잠깐만 선광판 어 어 어 주변 주변 시간에 흐름이 느려지고 치유가 된대 어 근접한 적을 어 좋은데? 오케이 나이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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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이렇게 쓰면 좋네요 잘 써야겠는걸? 어우 근데 총알이 너무 많이 썼네 충전 한번 하고 갈게요 아니 근데 이거 충전하는것도 소리도 안나네 뭔가 약간 찰칵 소리 정도는 났으면 좋겠는데 채워진건지 아닌건지 숫자로 확인해야 돼 아 아 또 나 혼자야? 왜 나 혼자야? 날 꼬시지 말라고 해로우 아 아 잠겼어 아이씨 미친 아 미친 야 안보이잖아 안보이잖아 하나도 안보여 다 잡았어? 안에는 하나있네 또 있어 오이오이 다들 그만하라고 오이오이 어우 눈부셔 깜짝이야 야앰앰앰앰 사료 사료수료 던져야겟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수류탄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사람이 와 이거 내가 들어와야 되는 와 들어와야 되는 거네 잠깐만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없는데 아니 잠깐만 누워봐 아 미치겠네 그림자 어우 씨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한 번 써볼까 하나야? 어딨어 뭐야 하나였어? 에이씨 겨우 한 명이 쏘는 거였어? 젠장 한 명이 쏘는 거 가지고 웃어버렸네 아깝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건 원칙이 아니야 제인 너 이런 여자 아니었잖아 이런 여자 아니었잖아 한 명이 쏘는 거였어? 네 미션 클리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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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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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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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은거 같긴 한데 어어어어 슈트 슈트 이거 그냥 나가서 싸워야지 안되겠다 그게 맞는거 같애 언제까지 이 뒤에 숨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면 가야지 어우야 바로 앞에 샷건 쏘는 애가 있는데 너네가 처리해봐 뒤에도 있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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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팀인줄 알았네 순간 다 잡은거야 여긴? 아 오케이 클리어? 또있어? 스나이퍼? 앞에 또있다 세명 컷 세명 컷 또 어딨어 됐나? 어휴 총알 중간에 총알도 주고 좋네 어휴 총알 둘 둘 셋 아 아 아 쏘리 쏘리 아 우리 팀 쐈잖아 아 아 아 아 스니퍼 높이, 좌측! 옳지! 표봐! 자꾸 앞길을 막지마! 어디서 이렇게 자꾸 나와 어 괜찮아 어 괜찮아 너무 세게 맞았는데 괜찮은 거야 개 아프게 맞았어 어딨어 아 아 구해 구해 어 어 뭐지 아 다시 해야 돼 아 이런 미친 어 뭐지 방금 정말 열심히 끌어 당겼는데 총을 쏘지 말았어야 된다 오 순간이동 필릭스에 자꾸 내 앞을 막지마 막으니까 총을 쏠 수가 없잖아 다음 다음 와 그러면 쟨 계속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잖아 또 오는데 또 오는데 도망가는 건가? 크... 터지는 거 하나만큼 기가 막히네. 그치만 우리가 나갈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다녀야 되니까. 드디어. 드디어 알 수 있는 건가? 아발론? 아발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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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론은... 자세여 아 이게 뭐야? 갑자기 군대가? 좀비랑 막 학습도 좋네 내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아 반대편인거다 아닌데? 아 됐다 아 됐다 거의 내면에서 전쟁 일어나는 수준인데 이거? 아니 내가 아는 콜 오브 듀트는 어느정도의 그 현실성 기반으로 테러 조직과 싸운다던가 테러 조직과 싸운다던가 이게 맞지않아 와 야 잠깐만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고? 어디로 달려야 되는거야? 도대체 초반엔 괜찮았는데 이게 오 들어왔다 도대체 내면으로 들어왔는데 우즈가? 내면으로 들어왔는데 우즈가? 중심에 있네 모든 건 부족한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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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서서의 머리가 바깥의 인테리어 수준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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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너 있니? 좀 더 좋은데 그 크래덜은 DC, 그 캡틀브 빌딩. 그들은 그라비 하로부터 그라비 하로부터 오우, 쉣. 아, 르밍스는 알고 있었는데 그 죽음이 마지막으로 듣는다. 그 죽음이 마지막으로 듣는다. 그 죽음이 마지막으로 듣는다. 그 죽음이 마지막으로 듣는다. 오우, 마이갓. 오우, 마이갓.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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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어떻게 들어갔대? 열심히 막았는데. 뭔데? 큰일났다 열심히 막았는데 결국엔 또 이거야? 아... I'm so sad to see you like this, Woods. You try so hard. 설마... You just don't matter anymore. Fuck you! I'll give the order once we're airborne. Don't worry. You stop and we'll be over soon. Oh my god. Yeah... I'll give you some cover fire. And the case on me. Go, Case. We'll be fine. I'm so scared. I'm scared. What the hell? There's a Nagaiase gun. This one is so scary. I'm scared. 나 이거 끼고 뒤로 침투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등쪽을 공격하겠지? 아 뭐야 총이 두개야 아니 이쪽으로 올거면 얘들아 아이고다 아니 이쪽으로 올거면 얘네들 처리한거야 아우씨 쟤들 부터 싸우지 못하게 어우야야야 아니 진짜 거짓같네 이거 근접무기를 쓰고 싶어도 이게 발가락을 쏘고 써야되가지고 아 쟤네 손에 들고 있는거 뭐야 저거 아 됐다 아우 쉽지 않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살려야되 살려야되 렛츠고 어디로 아 어 어 어 F F 어 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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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잡아올게 근데 나도 있는데 죽여? 아 나 총 바뀌었어 뭐야 갑자기 왜 죽이라고 그러지 아 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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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씩 쏴 하되겠는데 받아출을 안되게 아 아 운전사, 운전사 썼다. 아, 배고파.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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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더. 다가. 이거 괜찮은 거야? 나 진짜 죽이는 거 아니야? 저기는 말 들었네? 난 죽은 거 같은데? 응? 갑자기 2주가 지났어? 난 죽은 건가? 그냥 부족한 사람은 이것은 무엇이로 말이죠 다행히 안주자 진짜 맞다고? 내가 제 마음을 이끌고 이를 보았한 것 같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올게 뭔가 이런 거 podemos 믿고 다른 사람은? 작업해 지금 지금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단어 넌 안에서 거짓말 당신의 위치는 더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재료들, 돈, 사람의 기술을 추가하여. 모두가 다행히 제 책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시선이 끝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끝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끝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위험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보다. 우리의 위험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뭐 하여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지? 항상 우리에게도. 지지아 우리에게. Harrow가 다가가고, 하지만 이 Pantheon은 안에서. 내가 너의 뒤로가 되었고, Avalon은. 너는 아직은 위험한 것이다? 네, 그리고 더 이상. 한 번의 Cabal으로 인한 Harrow가 되었고, The Pantheon still lives inside our house. We thought they were long gone. But it turns out They never left. 응? 뭐야, 끝난 거야? 뭐야? 이게 끝이야? 어? 이게... 아니, 다음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헤로운은 죽은 거죠? 헤로운은 죽은 건데 케이스... 내가 이해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내가 이해를 못한 건가, 이거? 내부 거래. 내부 거래. 드러나는 진실. 내부 거래. 오... 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이해를 못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알던 콜 오브 듀티가 아니야.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만 그냥 그런 이 시네마틱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건 다 좋은데... 마지막이 조금 그러네요. 아쉽네. 나 콜 오브 듀티 좋아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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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